실버사 아니요 실버사야 이름표를 붙여 손에 애가 왔으면 억실한 사랑의 도전을 찍어 아케인 아케인 마우스 패드라니까 더 잘 들려 제가 브랜드랑 제라스 AI로 장착해왔어요 쯧 토토는 직원이 퇴근해서 못 열어요 벤? 벤 뭐할까 신아 누구도 나를 주저할 순 없더라 도전 공격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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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블리츠를 배냈다 블리츠 배나면 좋죠 피오라 루시안하고 어울리는거 뭐죠? 루시안하고 까르마 루시안 나미? 나 나미 할줄 모르는데 나미말고 또 뭐있어요? 유미? 유미 말고 스위 렉사이가 요즘에 왜이렇게 인기야? 내가 아는것중에 없잖아 내가 할줄 아는것중에 브랜 브랜 그 제라스 브랜드 이런거 할려면은 좀 근접 서포터 할때 할려고 이런 원걸이랑 같이 딜 대결하기 싫어서 스위 스윌은 난 딜 대결은 아닌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그램유라 약간 그램유라 그니까 이 스위인이 그램유라 딜 포스는 아니잖아 얘는 유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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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 암흑을 통해 본다 난 예지 속에서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가자고? 귀족으로 태어나도 전사로 거듭난 자신 있어? 이거 잘못하면 조지는 건데? 카시오페아 오랜만이군 대놓고 이 화려한 지 희생은 불가피하지 어어 야수의 심장이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빨리 밀어가지고 바이올이 렉사이 렉사이 그 바텀 볼 수 있어요? 렉사이 끝 끝에 걸렸죠 렉사이 숨어서 제발 렉, sir 이거 평온하게 다네 실제 фильм 히힛 갈까? 갑자기 왜 가? 아이템 사오게? 이리하게 갈라고? 이리하게 갈라고? 오케이 뜨다 뜨다 아 달콤하구요 왜 내가 더 달아? 가자 렉사이 저기였으니까 어 마이가 좀 할 줄 아네 마이가 좀 할 줄 아네 유쾌하게 마이가 렉사이 딱 위치보고 유쾌하게 유쾌하게 렉사이 딱 위치보고 렉사이 딱 위치보고 렉사이 mówi 렉사이 렉상 렉사이 렉사이 으쌰 아 ㅅㅂ 뜨겁게네 ㅅㅂ ㅅㅂ 나 애들이 잘해 애들이 잘하네 너무 좋아 이러면 희수식 좋죠? 희수식 좋아요 음 2로 못 맞췄어 희수식 미드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내 까마귀들의 날개를 타고 뻗쳐나간다 원래 이 스웬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죠? 짧아 짧아서 오래된 상처의 고통을 좋은 게임 지지 내가 절대 계획을 멈추는 것 없데도 시바 왜이렇게 안맞아 잘하네 쟤네가 잘해 인정할거야 인정합시다 아군이 잘하니까 버스 탑시다 버스 타놓은 것도 전략이야 난 충분히 노력했다 오케 잔을 뺐어 오케 시바 이 시간 팔 너무 짧아 저 이거 뜯고 싶을거거든 뜯고 싶을거야 결국 어떻게 될지 알려줘도 저렇게 싸우자고 덤빌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깔로 지방위 하려고하는거야 봐봐 이거 버스 타면 되는거거든 진짜 그냥 라인전 반반만 가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돼 진짜로 뭐 할라고 하지마 진짜로 나머지가 잘하면 여기 버스 타는 것도 스킬이에요 스킬 진짜로 이 남기고 먹었죠 진짜로 바다만 먹자 바다만 패기있게 하지 말자 진짜로 긍질긍질 하거든 카르마 오케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걸렸죠 진짜로 쫄았죠 렉사이 타베야? 아 진짜로 팔이 너무 좋아 진짜로 진짜로 스킬 사거리 짧으니까 좆밥인줄 알죠 이러면 안되죠 이렇게 으깨어보면 안되죠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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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지 근데 케이틀린도 늦게갔어 조졌네 똥 다 퍼지네 여기다 여기다 이거 먹어주고 케이틀 먹어주고 내려가줍니다 잡고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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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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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근데 쟤넨 또 안 밀고 왜 또 일로와 여기다 여기다 다 왜이래 뭐라고 아 그게 되냐고 지금 사람이 많은데 루시안이 지금 루시안이 지금 근데 쟤네도 정정당당하게 일로왔어 다템이 없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소요 뭐해 나 또 안받고 넌 그냥 루시안이 엌 엌 영 4대5 이겼죠? 5대5 이겼죠? 5대5 이겼죠? 6대5 이겼죠?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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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죠? 6대5 이겼죠? 5대5 이겼죠? 5대1 Tower 어떡하라고 타보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오해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루샨 왔다 왔다 루샨 왔다 ㄷㄷ 바툴 미려야 될 것 같은데 바툴 미려 모오오옹 조졌네? 나쁘지 않죠? 근데 존야! 존야 가기엔 라일라이가 좀 달달해서 존야! 존야! 선택은 불변의 법칙이다 진실도 예외는 아니지 난 먹으면 돼 아탄 다들 날 뭐라고 부르더니 마지막 요원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바텀 왜 아무도 안 먹어? 적극적으로 전혀 다가가 정말로 넉넉 이리와 전혀 틈샀 내가 다시 파악해보았어 ㅅㅂ 여기까지 들어왔었네 아! 이거 맞춘건 안들어와요? 나 죽으면? 나 4개 맞췄는데? 나 5개 맞췄는데? 05개 맞췄는데? 어? 1개 맞췄게 2개 맞췄게 즈음 1건 와 피오란 다 죽었어 궁 빠지면 빠졌어야 됐네 맞네 아 이거 피폐졌네 폭탄 아우씨 퀴즈 또 짤렸네? 응? 왜왜? 우리 제국의 그림자고 내 까마귀들의 날개를 자크 따라가면 안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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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짤려 우리가 짤려 자크 따라가면 안 좋은데? 대놓고 들어가 못 막아 자크 따라가면 안 좋은데? 아 중간에 중간에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니 우리가 계속 짤렸어 그치? 응? 우리가 계속 짤렸어 한 3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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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짤렴? 어우 느낌 썼네 욕설 자기가 제일 많이 죽고 자꾸 저에게 욕을 합니다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자꾸 죽어서 부끄러운 마음을 욕으로 감추려는 뜻 보였습니다 수치심이 어 뻔뻔함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지요 부디 좋지 바랍니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브랜드 연습했으니까 브랜드 서포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서포트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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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습을 좀 했습니다 브랜드 아 정상 오케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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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브랜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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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도 나를 조종할 수 있느냐 다 근데 이거 차단 차단하면 여기서도 안 보여요? 어? 모르가나 할 때 브랜드 딱 좋아 사실 제라스가 더 좋아 젤이 내가 젤이를 모르는데 젤이 그냥 나 몰라도 되죠? 세상을 불태우고 싶으시다 아 나 이거 중급에서 하고 한번도 안 했는데 아 근데 보면은 음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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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티넘 마크 아닙니까? 요거? 요거 플래티넘 마크 아니야? 시바 가뻑 마크야? 현진 마크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건 표시 안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 표시 오히려 싫어 요거는 W만 하면 돼 W만 하고 나머지는 스마트키 W는 좀 켜야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나머지는 꺼도 돼 뭐로 가나? 얘 신기하다 얘가 스킬이 평탈하고 들어왔는데? 스킬이 평탈? 스킬이 평타인 아예 스킬이 평타인 아예 스킬이 평타인 아예 아 말 키우고 계시겠대 스킬이 평타인 아예 어 얘 근데 말 또 보이는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급함을 잡았네. 0 0 0 0 0 0 0 0 느낌있잖아. 음? 마이야! 우리 다시 또 동료니까, 앙금 풀자! 응? 앙금을 풀어. 여기 가자, 아프지. 계속 타자! 파크 준비 완료! 느낌 새? 나의 세상을 정화하는 불길이다 휘휘휘휘 플레이 던지는 듯이 그래서 만지 왜 이렇게 없어 나 앞에 가줘야지 안오죠 칩가 그냥 제리야 그냥 칩가 야 한번 웃기면 죽어 내가 말했잖아 칩가 칩가지 시간 좀 있는데 칩 이렇게 하면 CS도 제대로 못먹잖아 아 불안해 못살겠다 그만해 서로 전멸빼기 깔끔하게 가네 그래도 괴롭히지 않고 귀환 한번 끊을만한데 이러면 나쁘지않아 서로 클린쌍하면 나쁘지않아 피치 아까 잘했거든 야 그거 2대3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줘 나 가지말라고 했잖아 뭐야 아 있었구나 이거 잡아줬어 나 왜 안봤지 쟤를 직갔다오세요 알았어 넵 라인 밀려있으니까 직갔다오는거 좋아 내가 동창으로 가면 내가 동창으로 가면 씬스를 많이 못먹었네 아 씨바 또 당했네? 왜 없을거라고 생각했지? 죄송 아 왜 없을거라 생각하지 왜? 하지말자 안가야지 뭐야 이거 왜이래 나 왜이래? 나 뭐 맞았어? 필살기 맞았나? 나 뭐 맞았어? 그치 필살기 맞았지 얘네 또 왜 질까? 안해 얘네? 갑자기 안하네 아 아 존나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요봐도 Let it go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ill you 어? 한 명이 안 나간 거 아니야? 서 있는 거 아니야? 한 명이 안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존나 꽂았네? 안해 씨발 족뿌린거 같애 아 씨발 아 몸이 너무 약해 그죠 흐흐흐흐 착하네 오 씨발 내꺼 훔쳐먹어? 세탁 세탁 한번 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고 아 오오오오오오오gro 아 네 어 나갔다 씨발 하나 잡고 2킬 제리야 미안해 하리다고 나를 놀리는 아 하락 경감당했어요 욕쟁이가 탈출까지 합니다 좋지 않 해주시면 저도 욕쟁이 됨 이 새끼 숙쥐 욕쟁이 조용한 한방이 있음 과묵하지만 트롤할땐 함 아 승우아빠님 계실때 브랜드하는것도 아 근데 브랜드는 그 탱커일대로 미루자 탱커일대로 5분 맞아 네 저거 빡긴 말입니다 띠코 오케이 띠코 고 하리다고 나를 놀리는 너의 친구들이 싫진 않니 하이요 하이루 아 승우아빠님 안녕하세요 웬일로 야근하십니까 방송이 요즘에 적어져서 한 번 할 때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거죠 대회 나가시나요 아니요 그냥 요즘 재미 붙였어요 스웨인 재미 써가지고 스웨인 되게 호방하게 하시던데 뭔가 맞으시나봐요 아 매섭죠 스웨인하면 필승이에요 사실 그쵸 지난번에 한 번 했을때 뭐 9킬 0 데스 하시던데 날아다니시던데 아 그땐 승우아빠님이 더 잘했고 스웨인 아니요 아니요 아 그 이게 아까판 보셨어요 혹시 어떤거요 아까판 보셨어요 제가 하는거 아 좀 전판에 그 두 명이 탈주한거 맞습니다 아 아 탈주해가지고 졌어요 탈주해서 자 갑시다 고 거기 가시죠 고고 중요한게 아니에요 갈 길이 멀고 아 탈주 안했으면 이겼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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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효이 형님이 되게 침착미님이 되고싶어서요 그니까 그니까 왜 이렇게 인정을 안하지 나처럼 되고 싶은걸 그죠 왜 인정을 안하는거야 심지어 방송을 끄고 연습을 하는 흔적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처럼 되고싶어서 부끄러운가 나처럼 되고싶은데 부끄러운가 나처럼 되고싶은데 부끄러운가 나 한번 같이 볼까 아니 방송에서 만판을 박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농담인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워우 미쳤는데 오우 씨 맨날 하신다니까 맨날 15전! 15승 5패야! 침착면처럼 됐는데? 어? 2시간 전에도 아셨네? 거의 다 퍼펙트야 쉬지않고 왔어요 쉬지않고 약간 히오스 때도 판수를 엄청 많이 하시던데 경험 3등 탑 체질인가? 선수로 아 그... 음... 브랜드 어때요? 브랜드 뭐든 좋습니다 로밍 원하는대로 가셔도 되구요 혼자 있어도 되고 거기 있어도 되고 아 좋다 좋다 승허빠님은 제가 집을 많이 비워가지고 이제 자립짐이 생겼어요 확실히 좋아요 좋아요 저는 자나 때 할 때 이... 샌드가 삐기라 그러죠? 승허빠님이 맞으면서 덕치는 거 네 그런 것만 장착을 당해가지고 혼자 있는 거 있습니다 자립짐... 자립짐 좋아 좋게 봐 난 이거 아주 좋게 봐요 방... 방치형 원딜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제가... 방치형 원딜 좋다 근데 경험치만 무사히 먹을 수 있고 CS만 무사히 먹을 수 있으면 방치가 더 좋아 그죠? 그죠? 경험치 다먹어볼까? 뭐지 이 새끼는? 잠깐만 어 뭐야 정글 뭐야 악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뭐야 저거? 악괴가 하나 들어왔어요? 침착 저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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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시비르 정글 존나? 로락귀에요 로락귀 존나가 아니라 제가 지금 고르니까 지금 악귀가 들어왔는데 지금 음... 유미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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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괜찮나? 유미 면은 유미 면은 브랜드... 브랜드 좋습니다 다 태워버리면 되죠 그냥 다... 알라스타! 알라스타 하자! 알라스타 별론가? 알리스타요? 왜왜 알리스타같은거 하세요? 브랜드 하세요! 아 나 저... 유미 짤짤이에... 나 아플거 같애서 어? 나갔네? 아... 하며 나갔네? 에이... 유미... 유미 짤짤이에... 내가 고통받을까봐 어ㅋㅋ 어... 원지 생각에서 하는게 아녜 흐흐흐흐흫 난 짤짤이 챔 있으면 물면 못하겠어 딜교환... 딜전에서 내가 쳐 탐켄치 같은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탐켄치... 서포터 좋아해요? 해볼까? 아뇨 원딜로 해보시라고 제가... 제가 뒤에서 힐을 많이 넣어드릴께요 아 쎄나 쎄나? 탐켄치 뭐 딱히 뭐... 스킬 뭐였더라? 튀어나오는 거 혓바닥 네 튀어나오는 거랑 혀로 쭉쭉쭉 하는거 그 다음에 W... 아, 여기 없다. 샀게요. 다음에 샀게요. 이거 없어서. 탐켄치 해봐야겠다. 탐켄치 좋아? 탐켄치 요즘 좋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새로운 걸 해보시는 게 확실히 재밌습니다. 오케오케 탐켄치 탐켄치 탐켄치이우스 깔짝 너프가 돼서 완전 개사긴 아닌데 재밌습니다. 아이가 그 튀어나오는 게 바뀌었잖아요. 팡! 이거 조트인데? 파켄치 좋죠. 파켄치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아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혓바닥 맞아주다가 죽어가지고 팡천가가지고 어? 루시안? 루시안이면... 루시안이면... 브랜드 괜찮을지도? 또? 루시안이면 좋은 거 뭐 있어요? 상성 플레이 루시안은... 팔이 짧으니까... 브랜드 같은 거로... 딱밤 매겨도 되고... 하지만... 제가 라인을 다 지울 거니까요. 저로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라스 왜 내 배나냐면... 원거리에... 팔이 길면... 너무 힘들어. 아 루시안 나미하네? 아 내가 나미할 줄 알면 나미 가져가면 되는데. 어디서... 어디서 뭐 보고 와가지고... 어림없죠? 루나미 맞춰주네 이걸? 응? 응? 그래 거리만 안주면 돼. 응? 아 루시안 나미 개 아픈데. 벌써부터 속이 아프네요. 어이 매서워 여기? 응? 매서운데? 요기? 세명 너무 공격적인데 이거? 아 네명? 루... 나미까지? 괜찮아요. 저희가 초반만 버티면 돼요. 저희가... 후반... 지향형 픽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 궁이... 킨드레드 궁이 씹힐 것 같아요. 그... 그런... 슬픈 예감이 들어요. 초반만 잘 버티면 됩니다. 님 브랜드 하지 마세요. 제리 춘 거 못들었어? 스... 그... 숭아 오빠 님은 들으셨어요? 제리 춘 거? 제리 춘 거가 뭐죠? 아니... 모르시면... 모르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해보고 브랜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 좀 해주세요. 아유... 무슨 실버 따위 골드 님한테 그런... 그냥 아생하고 싶은 거! 맞아. 그렇긴 해. 제가 또... 출신이 다르죠. 로얄블라드죠 저는. 하하하하 로얄블라드가 좀... 그냥 하지만! 저는 좀 격식 없는 로얄블라드니까. 좋아 좋아. 2년 전이죠? 3년? 3년 넘은 거 같은데? 몰라요. 기억도 안 나. 그때도 종수때문에 올라갔어요. 흐흐흫 종수 왕판 이겨져가지고. 와... 종수 형. 삼승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제 저기는 삼승하셨더라구요? 아 나 유성할걸. 어디요? 아 트라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아 나 보다가 쏘영이가 불러가지고 잠깐 나갔는데 끝났더라고. 트라이애슬론. 아까 점심때 전화해봤는데. 잠이 안 깨는 쪽으로. 한 2시쯤에 잠이 안 깨셔가지고. 어제 니 딸 몇시까지 치었냐고 하니까 아침 7시까지 리플레이 봤다고. 웃긴다. 미니언 생선까지. 웃겨 정말. 여기 있다가 오면은. 우리 쪽. 아군 쪽으로 붙자.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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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탑이 티모네. 탑. 탑을 치는거야. 탑티고의 생정글이었구나. 내가. 잘못봤는데? ahor cualquier. 하하 아아 우 Voice 둥긍. 음. 싹. 카소스 미드. 잘 없는데. 대단해 아 나 유성해야겠다 다음에 나 이거 그 요거 별론거 같아 어둠일수야 내 스타일 아닌거 같아 근데 이거 가까이 갔다가 루나미한테 좋 터지면 어떡하죠 이거 우리 가까이 안가면 되죠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한번 체크 브랜드는 이게 좀 약간 여유가 있어요 이게 만화가 가까이 가면 약간 컨셉이 장작고기 피자 같은 느낌이네요 풀올려주시고 나미 좀 매섭네 저새끼 라인은 지워있어 이랩 먼저 달겠다 먼저 달았다 가자 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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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랩이다 쓱 쓱 달려온단 말이야 저 친구가 쓱 달려오는거 너무 무서워 쓱빵 오오 전문용으로 쓱빵 오우 좋다 좋다 달다 오우 수 터진다 달다 오케오케 다 따라먹고 먹을건 먹어야죠 쓱빵 쓱빵 오 나미가 좀 공격적이야 살짝 포전성이 느껴지네 흐흐흐 흐흐흐흐 바나가 없네 이제 우리가 삼렙 저쪽도 삼렙 저쪽도 삼렙 탑 탑 지금 싸우고 있어요 탑 정글에서 저쪽도 저쪽 쓱 들어와서 죽이는거 아니야? 저쪽도 힐 저쪽 쓱 들어와서 죽이는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어? 오는척하고 안온다 오는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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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이 힐하네? 계열 받게 오오 오케 같이 모여있을때 한번씩 툭툭 만화 합격 더블리마스 여기있다 더블리마스 더블리마스 초반에 할게 초반에 할게 참 감당 감당 아 좋습니다 갑시다 아아 좋다 봐보죠? 봐보죠? 그리고 내가 먹어주고 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해주고 해줄까 해주고 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어차피 못 먹었잖아 그죠? 똑같이 밀어주고 밀어주고 난 갈게요 밀어줄까 밀어주고 조코비치 조코비치 해주고 아 내가 먹어줘 아 가자 나 먼저 상점 먼저 아 잘달했다 아 내가 좀 더 먹으면 나 양피지인데 아깝다 아 더 먹을거 그랬나? 아 양피지 양피지 뭐 아직 아직 배고프세요? 더 드세요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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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컷 드세요 양 컷 4개 먹어 4개 4개 나 아까 왕을 먹은게 컸어 잘..잘 먹었다 하하하하 아까 왕을 먹은게 컸어 아 나 이제 왕 나 마나 막슴 나 이제 견제 해..할게요 본격적으로 할게요 오케이 좋아 쟤네가 되게 애가 타있네요 루시안 썩.. 썩으니까 루시안 썩으니까 차이는 중요한거 아니야 여기는 아마 와드가 되어있을거야 그냥 해줘 밀어주면 루시안 쑥 들어오는거 이것만 방관가 되네 매서워 매서워 납반anni 이 HEY 루시안cess 짹짤 백치로 해야하니까 뭐 지금... 아냐아냐아냐 raz지만 나 그런사람 아냐x2 편익.. 선.. 편견이야 편견 여기 와드가 있을거야 지우고 하자 본격적으로.. 없네.. 씨바.. 없어.. 이럴때 잘하는 루시아는 딱 대쉬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못하는 루시안 오케이 체크 완료 측정 완료 못하는 루시안 루시안 할 줄 몰라 지금 잘하는 루시안 죽었어요 저승이었어 저승 라임 푸시 라임 푸시 타워에 묶어놓고 개패기 진짜 괴롭거든요 팔자를 보면 진짜로 대쉬 썼고 대쉬 쓰면 내 세상 대쉬 쓰면 내 세상 위로가야죠 아파서 저거 하고싶었어 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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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매서워 우리 매서워 그리고 나 이것도 먹었어 어두웰 수확 더 아파 더 아파 어두웰 수확 아프죠 킹 봤죠 어쩔 수 없죠 죽이고 싶죠 계속 방해 계속 방해 계속 방해 계속 방해 아 열받죠 열받쥬 나미가 계속 킬해줘도 열받는건 어쩔 수 없쥬 우리 푸시하고 가둬놓고 개패쥬 나이클리어 안되죠 나이클리어 안되죠 나이클리어 안되죠 피하고 네 안되죠 맞춰주고 수족 받으러가 해봐 피야 피해주고 어 됐어요 됐어요 아 좀만 버티세요 좀만 버티세요 옵니다 위에 지원군 쉔 쉔 쉔 더 탈주 닌자 탈주 닌자였어요 아 시바 시바르 아 아깝다 네 탈주 닌자는 탈주 닌자였고 어 쉔 왜 죽어 쉔이 5렙이네요 공이 아직 없는 아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에 썼어야 되는데 그 저거지 저 여행길 저 끝나고 걘 잤습니다 할만해요 우리 나쁘지 않았는데 갱화가 저거 저거다 저거다 팔짜리 봐서 미쳤습니다 뭐야 이것도 오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어우 좋다 내가 먹고 이야 브랜드 캐릭 브랜드 캐릭 라인들이고 한번 이용 가겠습니다 쉔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해준다 뭐 상처를 치료해줄 뭐 없나 음 집에 저 없어도 되죠 마실 가세요 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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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한번 가볼까 전령 전령 쌈 좋다 전령 쌈 먹었을까요 오늘 호응을 해줄진 모르겠지만 아칼리가 4킬이라서 뭐 가보세요 저쪽으로 갔네 어 어 마옥가이 마옥가이 날아가는데 마옥가이 시바 어어 어 죽었나 왜 안죽어 아 왜 안죽어 쟤 왜 안글거 누가 안죽어요 누가 누가 죽지 않나요 누가 죽지 않나요 아 나무 아파 남으면 추가점수 있어야 되는거 아냐 남으면 추가점수 있어야 되는거 아냐 아 아까 우리 한타 조졌어요 아 조졌어요 위에 그런일이 있었네 수.. 수가 더 많았는데 얘 조졌어 힘들어 보이네 집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미안 어 나 그래도 많이 쌓았네 어둠의 수화 좋아 오오 많이 쌓은 편 아닌가 이 분위기 좋아요 얘 얘 약간 루시아는 좀 멍청하거든요 타워 옆에 붙어있으면 얘가 좀 계속 타워만 때려요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쟤네 약간 봇 같아요 압 나 맞출 생각에 나 맞출 생각에 나 맞출 생각에 지 그거 하나 맞추시고 딜든하죠 아 호흡 키홉 키홉 크오 포기 perception after he turns into.. 미드 왜이래 미드가 개 터졌네 우리 위로 가줘야되나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이 한번 가서 풀어주실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니 우리 바텀에 있으면 센데 아까 갱 왔어서 그런거 뭐 와 근데 미드가 6킬이네요 미드가 엄청 잘빴어요 오 이것들봐라 소방하네 좋아지 좋아 루샷 어디까지가 어디가 가지가 지금 100% 개와 개 누구야 아칼리와 아칼리 소환술이야 아칼리 믿어갔네 응 뭐지 돌았네 탈주인자 되게 호방하네요 그냥 막 들어가네 미친사람처럼 그리고 실제로 탈주는 안했어요 그거는 괜찮네 더 마너 없습니다 집에 한번 다녀오고 있습니다 뭐야 죽여버렸어 잡았는데요? 이런거야 야 브랜드캐리 연습을 도와줘 도와줘 뭐야 밑쪽에 밑쪽에 이게 닌자끼리 서로 싸우는데 가지말자 나뭇잎이 졌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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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은 브랜드가 이제 이제 계속 불타오릅니다 나 못말려 이제 근데 아칼리도 못말려 삐리하니까 제가 있을게요 저 아칼리를 한번 구워두시고 오시면 이 게임을 장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칼리도 못말려 그리고 킨드레드가 있어가지고 내 딜을 흡수해버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탑 한번 갔다올께 탑 한번 갔다올께 예 아 나 바텀 갈래 그냥 바텀 해주는게 나을 것 같아 바텀에서 키를 드시는게 사실 제일 달달해요 그쵸 네 괜히 돌아댕기는거 보다 나무 저 바로 갈께 바로 갈께 어 뭐야 시바 시바 조심해 위험해 미친사람이네 거기있었어 시 죄송 조졌다 이거 조졌다 이거 와 와이씨 쉐인이 오다가 말았네 너무 쎄가지고 궁은 빠져요 그러면 빠졌네 아 딴데 보다가 시 죄송 키를 내가 다 먹었잖아 시 아 근데 놀랍게도 아직 할만해요 왜냐면 쟤네가 저희 쌍둥이를 못길어요 팔이 짧아서 진짜 길게 보면 됩니다 오케이 아 길게 보고싶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길게 봐야지 길게 보세요 수명이 어 티모 가만히 뭐야 이거 수모 보다가 죽었거든요 편한 불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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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나?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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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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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이득 교환 이득 교환 이득 교환 이득 교환 구킬이랑 지금 영상이랑 교환하는 이득이 좋은데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마이야르 지금 가스 들어간다 랜드가 미래다 랜드가 미래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와드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어 죽이시면 됩니다 와드로 죽이는거 아닙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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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말을 못붙였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돌아와 와 엄청 담력이 대단하네 놀랍게로 킬만하다 악폭? 아 아 포옹이 나야겠다 총체력 남국이지? 아 근데 W는 제가 사거리를 잘 몰라가지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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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칼리토 들어왔어요 미쳤죠? 풍국이 쐈어 오케이 이득이득 잡음 이득 잡음 이득 이득이 왔어 이득이 왔어 이득이 왔어 이대일도 이득이 왔어 네네 지금 이득이예요 3대0이 아니니까 다 이득입니다 차라리 브랜드라서 다 이긴거 같애 안그랬으면 계속 쳐 맞았을거 같애 브랜드니까 그래도 막 독터지고 그러지 아 좋아 좋아 길게보면 돼 뭐야 저거 전령은 계산이 없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짧게 봐야될거 같애요 이러면 전령은 계산해 저거는 어? 전령이 타워를 보시면 아까 그 팔 짧은 이놈이 사라지는데 이러면 전령은 계산이 없었는데 전령은 전령은 변수인데 저거는 상수가 아닌데 용가는데 또 요 용도 줘야될거 같애 아이씨 뭐야 아니 아칼리 재밌겠는데 나도 아칼리 하고싶어 아칼리 재밌겠다 완전 개꿀재리네 나도 아칼리 하고싶어 다잉 야 칼리 13퀴치라고 하면 재밌겠다 그냥 살살 먹는데 쭉 하면은 흠 계속 여기 살아 야 저쪽 사스캔 잘하는데 이쪽 나르토는 트랙이네 뭐 좀 해봐 우리 정글은 이제부터 어 위험지역입니다 완도를 박아 더 더 박아야겠네 조금씩 조금씩 정글 다쳐먹네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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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함 해보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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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지랄 이지랄 할 줄 알았어 지금 딱 보니까 CC기가 전혀 없네 아칼리가 재밌을 게임이네 아니 이게 마리템? 이게 마리템? 아 미쳤다 진짜 지켜봅시다 지린다 여기 왜 가냐고? 그러게 안 가야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서포터니까 이거를 시야를 확보해야된다는 뭔가 압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심어놔야된다는 와드를? 안그러면 다른사람도 지나가다가 죽는다고 죽었어 안돼 안돼 죽을 수 없어 아 좋다 좋다 이건 이득 이건 이득 한번 휘저우면 막 너무 괴롭네 제가 봤을 때 아칼리가 세 번 정도 저거를 하고 나면은 나갈거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버드라이브 아 그거 박을걸 그거 박을걸 첨화 박을걸 아 첨화 박을걸 아 첨화 박을걸 왜 안박았을까 와 지금 저쪽에 진심으로 이기고싶어하는 사람이 한명인데 킹데레드네요 아 아 아카이는 그냥 질기를 들어왔고 왜 이 악물고 하지? 킹데레드가 이기고싶어하네 이 악물지 말지 나루토 나루토 왜 포기하는거야 아 다온다 다온다 개무서워 진짜 아 나 너무 무서워 좀 아플텐데 나 나 나쁘지 않아 나 전령이 이제 없어가지고 라인만 잘 지워주면 돼요 우리 카소스와 합작 엠옹이 맺어가지고 다 밀어버리면 됩니다 어 무서워 죽겠네 엠옹 아 못나와야겠어 바로 바로 먹으라고 해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아니 랩차이 5는 너만 나는데 나는 1랩차이 나는데 쟤는 뭐하는거야 우리 다 주고 저쪽 던지거든요 우스케 먹어 받아 먹을 수 밖에 없어 다 주면 돼요 장로도 다 주고 저희는 넥서스만 안주면 됩니다 아직 용도 여유 있으니까 진에어시군요 어 집간다 집갔다 어 아깔리 아깔리 또 까치로 왔다 아깔리 으아아아 빨리 사냥 개 어깨 으아아아 헤헤 던진다 들어올 줄 알았다 미친놈이라서 들어올 줄 알았다 아카이는 그냥 질게 말아왔고 완전 빡긴 킹드레드거든요 킹드레드가 지금 운영하는 것만 놔보는데 아칼리 9초 조심조심 곧 태어나 아칼리 태어나 W 이제 풀까? W도 풀자 브랜드의 존재만으로도 CS를 다 지울 수 있어요 쟤네 바로 끝났습니다 이제 오케이 버틸수 있음 버틸수 있음 버틸수 있음 이제 영웅 난세 영웅 나오면 됩니다 딱 좋은 타이밍 이제 더이상 먹을거 없어 다행이야 저 자식들 더이상 먹을거 없어 아칼리 더이상 할게 없어가지고 아칼리 타워 못 밀거든요 죽여야지 밀 수 있거든요 열 받죠 두 팔 짧죠 자식 최대한 시간 끌어 우리는 직접 배송 받죠? 오방오방 저희는 집앞까지 오죠 이거 새벽 배송이죠 거의 CS 대박 나무나라 죽여줘 부서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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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여버렸어 궁 못썼죠? 궁 못썼죠? 기절해 기절해가지고 오케이 맞춰주고 아칼리 아칼리 싸워 싸워 라인 지워주시면 됩니다 라인 라인 없으면 딱 어디로 공격해 도저히 스프리아 트레이블드 뢰드 뢰드 리젤 뢰드 어 뭐야 구미가 이제 깬건가? 나 이제 뭐하지? 나 이제 존이 존야? 나 존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일라이 갈까? 야일라이? 아 치감 치감? 라일라이? 치감 치감 어 킨드레드 왔다 킨드레드 이기고 싶어가지고 나 이기고 싶어해 짜증나게 킨드레드 킨드레드 주제 이내 빠켜마 자꾸 이길라고 하냐고 낭만이 없죠? 미친놈이 이놈아 킨드 낭만이 없어 이거 질기장으로 가해지는 낭만이랑 같이 어 마오카이 안아파하네 마오카이도 원래 빠켜마는 아는데 갑자기 빠켜마는 이기고 싶어가지고 여기 라인 다 매우 아 나 좀 아파 근데 하필이로 다 AP 디디디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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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던져어? 어 죽였어 아 까리까리 아까리 좋냐 좋냐 아 씨바 뭐야 아 좋아좋아 버텼어 버텼어 아 이거 이거 바로 먹으면 좀 힘든데 저쪽이 실수를 유발? 새벽배송 받아먹고 뭐 계속 받아먹는 수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팀은 보여주나? 버섯으로 스틸? 아 못잡죠? 안먹어 안먹어 쟤네 안먹어 장로도 주고 바로도 주고 사령? 사령? 다 주고 넥서스 말고는 된다 여기로 못나가 근데 이거 싸우면 안돼 싸우면 괜찮을까? 먹었네? 아랍용어? 아랍용어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짤 이렇게 있다가 쳐줄 수도 있어 허겁죽어 먹는거봐 영양분 경비하고 오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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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온다 아칼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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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온다 흐음 흐음 으음 갓다 먹었다 쟤네 먹는다 지금 먹는다 살림도 버려줘 돌아와서 아 장작 탄다 타라 타라 마옥가이 마옥가이 네 장로 영원도 주고 장로도 주고 남작도 주고 다 주고 피 깎아 봄 깎아 봄 피 최대한 다주고 냈었으면 안주기 피 최대한 깎아 봄 미니언이 뭐야 뭐야 어디로 가 키모 뭐야 키모 뭐야 어디로 탈타 키모 뭐야 아 키모 미쳤다 미니언 못 오게 와 뭐야 엘씨케이야 에이컨이? 몰라 얘네 아직 몰라 기다리고 있어 아직 몰라 미쳤네 진짜 아직 몰라 와 티모 돌았다 홀리 쉣 오케이 키드리도 아파 홀리 쉣 라인 없어서 못들어와 와씨 거기 티몬가 진짜 티몬? 아리 미친 죽어버렸네 씨바 나 묶여가지고 나무한테 묶여버렸네 흘렸네 아 저 키드리도 안에 저 들어와가지고 어 뭐야 망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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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죽어 라인 죽어 저희의 모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휴 안돼 쉣 거기까지 나가면 어떡해 왜 나갔어 쉣 아 씨바 내가 좀 잘했으면 나가는데 내가 나무한테 안 묶였으면 되는데 아 아 내 나무 나무 아 칼리오패 아 티모 빛나는 플레이였는데 음 조니아 좀 쳐가지 그러니까 하아 아 이정도면 저 짤 싸요 씨바 나 기분 나쁜데 너 잘 걸렸어 너 영구 배냐 ㅋ ㅋ 저 새끼 전에도 밴 당했는데 풀어주니까 또 왔어 하아 너무 열받는다 내 자신에게 너무 열받는다 제가 아칼리를 밴을 할게요 아칼리를 밴 해야겠어 그럼 바텀 어떡하죠? 바텀은 밴 안해야되죠 아 제리 말 들을걸 응? 역시 아칼리는 밴해야되 아 포옹콜 배 정산해주세요 2번만 다 정산해주세요 라고 하죠 어? 뭐야? 받을건 받아야되 받을건 받아야되 이 게임에서 닌자를 싹 지워버려야되 그래 나도 닌자 지우자 아 이게 말이 안됩니다 보세요 탐켄치? 아 안샀다 아이씨 사고할걸 아 탐켄치 없네요 괜찮습니다 위험한 자식 침착맨이 뭐야 위험한 자식 2번만 가래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위험해? 위험해 개사기 침착맨이 이런 침착맨님이지만 기어령님한테는 넘을수없는 벽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저 수면을 한번해서 연패 끊고 그 다음에 하고싶은거 하겠습니다 안되겠다 아 연패 끊어야겠다 아 어 쉣뜨 뭐지 저거 탑인가? 블리츠네 아 야 블리츠에 약한데 사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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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미라야 아 불길한데? 사미라 블리츠 왜 불길하지? 나 왜 이렇게 끌릴거 같지?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뭐 이정도면은 둘중에 하나 아닐까요? 바텀이 개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뭐 쟤네가 못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반반입니다 걸어보세요 니달리 정글 너무 불길한데? 저거 그렇지 뭐지? 사미라 브론즈인가요? 홈 홈 어 골드인데? 워 홈 홈 야 시바 경계수준이 없구만 나 너무 무서워요 블리츠 갱울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보니까 다리우스가 정글이네요 블리츠... 블리츠 있을 때는 여기를 비워놓는게 나 차라리 비워놔 비워놓고 오면은 그때 해 여기를 비워놔 블리츠는 이제 막 나타날텐데 와드 깔고 비워놓죠 제 손 제 왼손 보세요 제 왼손 뭐에요? 악마... 악마가 선물로 준팔 악마가 저한테 선물로 준팔이에요 아... 동상 걸린거 아니고? 허 얘 악마랑 계약했어요 어? 리달리? 어 봐봐요 온다 온다 이 새끼 우리 이쪽으로 지나갈 줄 알고 하려고 하나보다 간사한 새끼 우리 이렇게 삥 돌아가죠 여기...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팔은 누가 준거에요? 네? 좋은 자까지 누군가요? 팔? 팔이요? 악마 악마 악마? 여기 살살 붙어서 블리츠 이 나쁜 새끼 아래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나오죠? 오 빛빛빛빛빛빛 어 뭐야? 나의 움직임을 읽었어? 응 뒤로 갈 줄 알았어 아 피해 아니 이게 움직임이 최소한의 무빙으로 피하네 2렙이다 피해 피하죠 아냐아냐 지금 움직임이 좀 달라 저격이네 저격이요? 네 제가 잘 알죠 저격은 그쵸? 포니 근데 왜 1레비야? 흡! 수 이거 할때는 항상 흡! 수 해야지 이게 쾌감이 있어요 잉! 뭐라일체? 뭐라일체? 내가 스웨인이 된거같이 그리고 나를 누리겠지? 오케이 보! 보고 싶어 보니 애니 이거 피하잖아 봐봐 지금 내가 쏘는거 보고 피해 지금 내가 쏘는거 보고 피해 지금 내가 지금 할줄 알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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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죠 딜교환 야금야금 계속 해주는거에요 계속 해주는거에요 쭉 빠져있고 와드 하나 박아주시고 네 와드 아이씨 위에다 박을거야 아래 박을거야 편하게 해주세요 입길 오케이 아군 당했습니다 왜 안닿아 미니언이 미니언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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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helm 도 wage 까비 까비 까으로 정말 자 살아서만 가면돼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오 멍청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시비를 즐기는 편이랄까 블리츠, 블리츠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줄게요 저쪽 킬 뭐, 블리츠가 먹었네요? 할만하네요? 괜찮습니다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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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다이아나도 2킬 먹었고 좋습니다 점점판보다 훨씬 좋네요 희망적이다 그리고 뭐 이 판이 스웨인이니까 되게 잘 피하네 되게 잘 피해 스웨인은 계속 커요 스웨인은 계속 커 아, 죄송 슬쩍 빠져 슬쩍 빠져 아, 씨 아 블리츠 잘해 아, 블리츠 잘하네 인정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뒤로 가는 거를 한번 끌었잖아요, 얘가 가만히 있는 것도 끌어 보니까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공간에 자세히 괴롭고 안하고 다 났지 오래된 슬픔이였습니다 차보샤고 헤헤 저 칩 갔다올께요 무았다 블리치올꺼 이거 한 번 밀고 갈까요? 오케이 다리우스 도와줄까? 다리우스 도와주고 가요 전 다리우스 도와주고 갈께요 네 다리우스 뭐야 이거 어우 뭐야 깜짝이야 슬픔이였음 보인줄 알았네 조심 잡는데도 한계가 있지 조심조심 잡는데도 한계가 있지 아 시작 나쁘잖아 6대6이네요 6대6이네요 와.. 긴장감이 넘치네 CS도 비싸고 나만 잘하면 되겠지 어어 아 너무 괴로워 왜이렇게 잘 끌지? 열받게 나 안깝쳐야지 나 악마있으니까 해줄게 나 악마있으니까 해줄게 아 나 뒤에서 숨어있어야 겠다 아 아 숨어있어야지 아 블리츠가 잘해 진짜 계속 안보였다 보였다 해가지고 올랑말랑 왜냐면 이게 안보였다 보였다 해서 탑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 오옹 아 씨바 아 잘해 아 블리츠 잘해 오옹 느닐리닷 거의 전략 먹었는데 그래도 백무빙 시켰죠 백무빙 시켰어요 다이애나 너라도 성장해 이거 먹어 그 다음에 먹어 다이애나가 미래다 아 아 아이애나가 미래다 세이브 세이브 아이애나가 미래다 다이애나 가 다시 일어났어 옥득이 런블를 옥득이지 런블를 잘 크고 있다 밑으로 간다 아 바텀으로 대낭 아 개빡 돌아 진짜 불츠 저 새끼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는게 불츠를 빡 돌게 하는거 아닐까요? 뽑기전에 근데 제가 땡겨야지 들어가서 아니면 일부러 당겨진 다음에 궁닛이? 공원하는 것 같나 의외의 행동 개빡더라 블리츠 갈수도있어 씨야룩 뭐야 이거 와아 까비 까비 아니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랩다 미끼미끼 미끼미끼 다이너가 죽음 와 다이너가 죽음 어이 씨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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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야룩 하나 잡았어 씨야룩 잡았어 근데 스코어 근데 스코어가 비슷하다? 여기 밑에 할만이야 오 다이야나 다이야나 먹었고 다이야나 또 먹나요? 다이야룩 다이야룩 지갑으로는 승리했고 오 킬도 좀 다이야나 뭐야 마더텔에서 다이야나 킬도 양보해주네 미쳤다 아아 근데 나 이거 해야돼 아 씨야룩 쇠뜨 주먹으로는 탑을 쓰실 수가 없죠 올라온다 우리 미드 누구지? 다이야나 다이야나가 미드구나 미드가 계속 갱으로 정글을 올라온거지 다리우스 어떻게 되는거야 니달리 탈출 탈출 긴급탈출 조명 황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fright 와 다이애나 성인 그 자체다 이 게임은 다이애나님을 봐서라도 잊게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면은 바로 올 것 같은데 이거 올 것 같은데 이걸 무관지옥에 빠진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는데 먹어? 나 한당 못한다 근데 죽었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집 갔다올게 라덱 라덱 퀴 왜 이렇게 쓰다올게 가자 아 나 아 나 상황만 잘 봐 그면 승리 따라온다 피우스 와드 네 명 난 들어가 있어 다이애나 울어 너무 좋다 바텀 바텀 왜저래 믿음일기 다이애나 용 29 나 와드 없는데 바텀 뽀옹이 어 모기 개빨라 호시캣으로 도망갔네 땡겨졌네 어 뭐야 이거 하하 럼블리 지금 막 빠졌는데 아 럼블 더 할 수 없어 죄송 역시 저기 대장 없을때 싸우면 안되는구나 우리 다이애나 대장 우리가 다의 하시는 분이 없을때 싸우기 이 부분은 전쟁 중이다. 명심하도록.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신가라네 거기 온다 두명온다 어떻게 살아갔지? 피고생들 10m 미신가라네 미신가라네 각자 탄압 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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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보님 운영하러 가신대요 예예 알겠습니다 오? 이 ștts stato rell 어 신비로운 수수께끼는 몸의 내면에 숨겨져 있다 싸우지 말라고 말 안 듣네 따라..따라 붙어 따라가쇼 1을 못썼어 어? 어? 걸어와? 굴리지마 걸어오면서 죽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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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킥 풀면 2를 못맞춰 경 dites 다이린 위득 봤어? Claus 아 볼때마다 스마트키 아니라 죽는 경우가 많다고? 아니지 스마트키를 해서 맞추는 경우가 더 많겠지 뭐야 뭐야 럼브라 내면의 악마로 살고 있거든 더더욱 저먹네? 어우 럼블를 전수할뻔했네 열관리해줘야 돼 전수로 태어났고 전사로 거듭난지 전수할뻔 넘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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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게 가주구요 가이에나 집에 가주구요 어? 오케이 좋구요 가이에나 없는데?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강비하다니 여기가 하하하하 저 언제 저기까지 갔어? 곧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포식할거다 런굴 친구 어서와줘 바탐도 없어 이 미친 주먹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런굴 친구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뭐야 장군님 어디가 빠지지? 어이 씨앗 뭐야 이거 좋아 좋아 저를 제물로 바치시고 좋다 아시앗맞았어 들어가 들어가 어 어어 당연하지 문일 안돼 안돼 왜이렇게 어우 주먹왕 주먹왕 x4 제시도 아 장군님 다 갔다 어 장군님 장군님 돌아오세요 저희가 더 잘할께요 장군님 장군님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부족합니다 아니 장군님이.... 장군님 전투를 포기하셨네 으아 유리한 전세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양부님이 가시자마자 남자가 죽었어. 아 장군이 없으면 나가면 안되는데? 장군이 없어서. 양 움직여서 물먹었네. 다리스 왜 이렇게 움직이는거지? 어필하라는거. 셰트가 좀 자랑. 내가 보니까 셰트가 좀 센스있게. 아 장군님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열을 좀 열관리하고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군님. 그럼 저쪽도 한명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교환으로. 어! 들어왔다. 파텀, 파텀 막아야되는데. 장군님. 비복지 할머니 비복지 할머니. 지금 다가야되는데. 할머니 죽여야되지 할머니. 할머니 죽여야되지 할머니. 아 할머니 뭔데. 한눈 다가야되지. 시바. 하모님. 하트웨이 못했다. 오도끼질. 도끼례링마칸. 어 도끼례링마카 살았어. 시바. 오우. 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왜 잘하지? 근데? 아 근데 장군님 켜졌으면 이겼을 수 있는데 장군님! 장군님 대답이 없습니다 어 장군님 알아서 돌아가 자동으로 돌아가 장군님! 어머니 아 이럴 건 나도 걸고 갈까 나도 . 아낌없이 주는 장군님 아낌없이 주는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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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창강 갑시다 영창강 장군님 헌병입니다 필승 영창강 갑시다 자, 분배합시다. 아시죠? 약간 북벌이 아우지 같아지긴 하는데요. 근데 스토리가 있네, 그래도. 스토리가 있죠, 그래도. 아, 나는 거죠. 마냥 이렇게 슬프거나 이러진 않는다. 승화아빠님 목소리가 울린다고? 제가 헤드셋을 써야돼. 헤드셋 안 써졌네. 헤드셋 안 써졌어. 헤드셋이요? 중요하죠. 게이밍 기어. 헤드셋을걸. 아, 근데 장군님. 장군님한테 칼침 놓는 거 맞는 일인가? 근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해 줬는데? 칼침 놓으셨어요? 언제? 아니, 그. 리포트 했잖아요. 장군님 가는 길에 축복은 못할 방정. 칼침을 놨네, 내가. 아, 그건 별개예요. 별개예요. 별개죠.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른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장군님 좀 섭섭하다. 어?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우리가 식구인데. 그죠. 식구가 따르는데. 어, 식구가 따르는데. 어? 걷어, 걷어 매겨야지. 버리고 가버리고.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식구 아, 아우들 입장에서도. 어?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지? 그럼요. 음. 아우들도 액션을 보여줘야지. 칼침 놔야지. 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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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토큰인가 봐. 뭐 갈라졌나요? 어... 나갔나봐요? 게임 갈라진 것 같은데. 형님 아우가 죄송합니다. 제접하겠습니다. 제접. 좋아요. 이제 이길 때 됐죠? 지금. 8패야. 이제 좀. 0그른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사. 4 1패. 스. 스부부. 스부부스.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스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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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자. 이번 판은 배팅이. 크게 나오겠다. 걸어볼까 한번? 여수 독고였으면 들어와서 도끼추만 파쳤을텐데 아쉽네요. 근데 여수 독고가 강력하긴 하지만. 어? 슬픔이 있는 사나이라. 잠깐. 어? 감상에 빠지면. 그때가 방심. 어? 그때 칼침 놓을 타이밍이라. 역강강 당할 수 있죠. 개나리, 개나리가 그 틈을. 어? 놓치지 않고 그냥. 담가버리지. 여수 독고 그지? 아들 생각하다가. 스읏. 아이, 독고가 참. 10000포인트 야무지게 박아야지. 어따 박았어요. 흑. 고민중이에요. 그거 박으시고 채팅 한번 쳐주세요 확인해야 되니까 아 이게 주.. 왜냐면 이게 주작으로 받아들여지면 곤란해요 승부주작으로 되면은 민감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스포츠니까 한번 하시고 채팅 한번 쳐주세요 한번 하시고 빳빳 어우 블리츠가 아까 느낌이 있었는데 어우 되게 잘 끌었어 블리츠가 레오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오나 레오나를 거면은 스웨인 벤 레오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오나 레오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오나 레오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오나 레오나요 레오나 지금 티어가 조금 떨어졌죠 구간이 명관이죠 티어가 좀 떨어졌는데 그 대신 떨어진 만큼 자주 안보여서 사람들이 대처를 잘 못하여 레오나가 그 레오나가 약한 구간이 1렙부터 3렙이 2렙이 있는데 1,2렙을 잘 무사히 넘기면은 괜찮아 나쁘잖아 레오나는 좀 약해졌어 확실히 릴라 뭐야 이거 릴라 저거 좀 더 빡센 제가 한번 볼게요 릴라 아 바텀 아니야? 바텀같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바텀이에요 아 아 왜이렇게 쌀보래 가오리랑 레오나 가야겠어요 레오나 좋습니다 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딱따악하게 딱따악하게 가야지 무 hate 아무거나 나름 디디디디디디디 스베인女 리디에 해주네 빛 "'스웨인' 닐라 닐라 스킬 공부 오오오오 셀프리 누구 하는거 한번 봤는데 닐라 어디서 봤더라 누구 하는거 봤는데 아 뭐야 레나타 글라스크 이거 뭐야 나 이거 나 이거 서포트인건 아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게하는 그거잖아요 역궁 역불치 역불치 아씨 얘네 다 AID야 그러면 에? 얘 AP에요? 레나타 W? 아 나 W 아 얘네 스킬 한번 읽어봤는데 뭐였더라? 죽은 애한테 해주면은 아 죽기전에 해주면은 죽어서도 얘가 살아남아서 킬 따면은 죽은거 취소 물루기 환불 죽은거 환불 그리고 궁극기가 서로 싸우게하는거 그리고 막 요렇게 해서 쏘는게 있던데 요렇게 레오나는 다해야됩니다 여기다 와드를 하나 시원하게 박아넣고 여기다 와드를 하나 시원하게 박아넣고 집갔다오겠습니다 어어 어 뭐야 미드.. 미드 뭔데? 1레벨 E 안찍냐고? Q인데?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어? weren't you? AHAAAaaaaaaaaAaa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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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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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o- o o- o o- o o- o- h o- a-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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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o- o- Co0, 이거 큰 노래죠? 이거 그?? 이거 스타러 가을 Travis う 있구나? 스타러 가을 preferences 모두가 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야 두개 뭐야뭐 너무 많이 썼다 아 하다가지 흥이 나가지구 아 마늘 너무 많이 썼다 저거 뭐지? 저거 끌어들린거였나? 아 자기가 선택 선택 택일 택일 택일큐 어 택일큐 밀수도 있고 땡길수도 있고 밀어 밀어 땡겨 땡겨 이게 더 빠르죠? 오케이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아 오케이 이득 봤어요? 라라라라라 여기 들어가서 와드 받게 하고 와드 받게 하고 미니언이 쎄기때메 미니언이 쎄기때메 워포 아 나 한대 맞았네 타월 네 얘 근접으로 쳐요? 쟤? 렛나타? 굴라스크? 아니아니 짧아요 짧아요 예쓰 권고를 쳐요 저 와드 하나 바꿔오세요 지금 아니다 안해도 되겠다 벨레스 저기있다 탑에 있다 어? 느낌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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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별로 0별로 스킬 썼어? 스킬 썼어 바로 바로 벨레스 벨레스 렛나타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아아 저게 저거구나 저게 어 저기 미친놈 덕이 미친놈 덕이 쟤 못들어가요 이건 벨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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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늦었다. 으악 라라래라~~ 좋아요 깔끔하죠 라인까지 밀어놓으면 되겠다 깔끔해요 어 이거 수고하빠 roday 호방한데요 전기 Anti-12 여기다 서폿이 먹여 살리는거죠 답변은 아 스윈, 스윈 노방인 스윈 아 스윈 전멸 전멸 빠지고 아 좋은거 생겼네요 어어 또 왔어 또 왔어 레나타 어 죽었네 과도한 육식은 화를 부릅니다 오 오 배웠고 배웠고 배웠으면 됐어 라라라라 그 채팅 한번만 쳐주실래요? 아 채팅이요? 트윕이 채팅하나만 어려운거 아니야 채팅하나마 나 지금 저... 이제 맛동성 맞으면 다 피나옴 근데 쟤네 좀 못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하면 될거같아 오케이 피해주고 저거는 제가 이제 가라 가라는 의미로 저거 있을땐 싸우지말죠? 아아 아 평화주의자 되고싶다 벨레스 아 불타네 자꾸 저 맛동산 맞으면 아아 평화주의자 되고싶다 언제 끝나? 반절? 아홉시 아홉시 평화주의자 반절 밀어주니까 뭐 맛있게 먹자 받아 먹자 남았고 남았고 아 왔다왔다 오케이 전멸 빠지 빠지게 해주고 아까비 아까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응? 뭐야 레나타 저피로 집을 안갔어? 저 공 찍으면 발사할게요 다음 웨이브에 들어오거든요 안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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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 집가네 아 아까비 저 위에 도와주고 먹어주고 쿵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기? 집야 갔을걸요? 아 갔어 우리 밀자 아 안갔네 손자있네? 발사 쫄은거 같은데? 맛없는거 하나 먹고 간거 같은데? 집갈게요 예 나도 공격 오오 좋았다 내가 핑 찍어서 아는거야? 핑 찍어서 어? 모험 모험단하기 뭐야 깜짝이야 아 저 뜯는다 골고기 있고 Lc 있고 얘네도 어디갔지? 으흑 으흑 저들의 반응이 으흑 흑 흑 흑 어디갔어 어 스바나 아날란다 하고 가버렸나? 어 왔어요 뭐라고 렌나타 어디갔어 왔네 아 매수 왔는데 어 궁 있습니다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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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이거 너무 짧다 얘 아 이거 짧아 죄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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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다 어 아 아 아 아 아 크 아 레나타 레나타 궁으로 받고 시작할까? 어? 오 뭐야 막아줘 내가 막아줘 앞에 포탈 포탈 오오오 베리베스 베리베스 아 내가 이거 막아줬으면 되는데 베베스 평평평평 다 평이죠?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 킥만 베리베스 베리베스는 괜찮겠지? 공이 짧으니까 공 돌았습니다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쟤 쟤 쟤 쟤 쟤부터 쟤 쟤 누구야? 와 살았다 살았다 되나요? 아 안되겠다 까비까비 용 갑시다 용 안지나? 아 호박하고 싶다 좀 맛없는거 하나 먹고 좀 맛없는거 하나 먹고 적궁 10초 네 적궁 6초 제가 궁부터 들어갈게요 하고 이즈리얼이 정화니까 레나타 똑같이 노릴까요? 아니면 이즈리얼 그냥 해볼까요? 해볼까요? 이즈가 너무 세! 이즈부터 잡는게 낫겠지? 아 정화 없대 아까 근데 여기서 반응할까 얘네가? 정화 근데 빠지지 않았나요? 빠졌대요 이즈리얼이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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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집에 안가네 이즈야 펠비스 다시 가고 쓰바 펠비스다 씨바 살아났네 와 이즈가 저거 귀여워 아 죄송 제가 끌렸어 음 나 때문에 죽었어 근데 왜 왜 이렇게 뭐야 근데 여기 들어간다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잘하는데?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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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탕 내장탕 끓여먹기 안하네 내장파먹기 아 없구나 그게 내장탕이에요? 내장파먹기 내장파먹기 그 기생충공격 회충공격 위험하지? 아 아 아 아 씨바 바닷먹어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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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음 가오리 살어 미친새끼 저거 미친 가오리 여기 왜 사는거야 대체 딴 데 갱맛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가 이해가 안되네 어 가오리 간다 안간다 뭐야 쟤 키에 났다 가오리 갔다 어어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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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먹기 공격? 내장탕 슈파 벨베스도 왔어 벨베스 2패 아 깔끔했다 깔끔했다 어 내장탕 잘하네 이집 내장탕 잘해 팔자 안해 내장탕 장군님 잘한다 아 이집 잘해 위에 레나타요 혼잔데? 어 갔으면 잡았 잡았겠다 공 못쳐 내장탕 장군님 저기 용잡고 계시고 네 절대 가오리 심하지 않는다 좁혀 좁혀 거리 좁혀 가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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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여기 여기 가오리와 가오리와 내가 쏘긴 했지만 가오리와 봐봐 가오리 오잖아 가오리 오잖아 오오오오오올 가오리 저..저 새끼 저기다 뭐 맡아놨어 저새끼 아까 타이밍이 좀 늦었네 아 안받았네 아아 아아 여기 아아 오오 새로 보임하신 장군님 좋은데요? 네 아 네 카오리 키우기 카오리 키우기 어때요? 전멸 뺏으면 됐어 전멸 뺏으면 됐어 전멸 뺏으면 됐어 나 Hakkz ruk 아 나 가오리 또 올거 같은데 불안한데 기도하는게 좋을꺼요 기도할까요? 네 이즈는 왜 저끼를 집에 안가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무시해서 아 무시해서? 안죽을꺼 같아서 현실이 이게 현실이에요 강해질 수 밖에 없네요 무시 당하기 싫으면 아 파먹기 내장탕 아 이 집 잘한다 아 아 2인분 추가요 아 내장탕 2인분 추가요 어 갔으면 크네 일부러 안 맞췄어요 가면 큰일날까봐 나미케밋 나미케밋 미친 정구님 CS도 갖다주네 와우 라데쿠 와우 라데쿠 아 이 지뢰를 왜케 깝추지 패고싶은데 뒤에 뭐 뒤펌가 있겠죠 깝추는거 보니 분명히 누군가 뒤로 다 죽였을꺼야 저거 저거 빠졌어 저거 미친놈 되게 빠짐 아 내 무빙을 내 무빙을 계산하는 척 아 아 좋았다 살짝 톡 난 섣불리 들어가잖아 난 섣불리 들어가잖아 오 뭐야 호방한데? 빙닥 빙닥 호방은? 아를 믿고 들어가는건가? 아니 그냥 빠져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압은 뭐야 왜저래 밀라 잠신나갔네 밀라 잠신나갔네 어우 전장이 지배자 장군님 내장탕선생님 내장탕 1인분 먹고 클라스 끝 아 먹자 이거 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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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지 뭐네 자 서빙 자 셰프는 케인 내장탕 셰프 오케이 어 주방보조 이즈리얼 야 어싱 확실하게 더주네 나 이제 집갈꺼야 나 이제 집갈꺼야 나 스킬 하나도 안맞아 아 좋았다 스웨인 안죽네 버스 타는것도 그거죠 실력이죠 실력이죠 오 뭐야 장군님께서 바론 퍼라 하셨네요 바로 안가네 아 저 닐라 저희는 잡고 자기는 막으러 가겠다 뭐 이런거 같애 모르겠어 갈라졌어 갑자기 갑자기 갈라졌어 너 갑자기 여기서 걸어가지? 장군님이 장군님이 지금 킬에 많이 목마른거 같애 장군님 빈닭은 왜 저기있어 뭐였지 뭐였지 잘 잡고 다 그 레드 한번 소풍했네요 네 아 이거 장군님한테 걸면 좀 서운하지 요거 요거는 좀 좀 지켜야될건 지키자 아 지크를 거신거에요? 아예 아 걸어야지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숟가락이 좀 커져봤자 숟가락입니다 이즈리얼 전설의 취 전설의 취 전설의 취 전설의 취 저 그것좀 사올게요 그 뭐지 자 상처 안하물기하는거 상처 안하물기하는거 상처 안하물기하는거요? 역구시딘 역마데카솔 역대카솔 역대카솔 하나 사고 감염시키기 사고 킬은 앞서는데 타워가 영 그거네 닐라가 연병을 떨어가지고 근데 케인이 가가지고 여기있으면 안돼 너무 앞에있다 핑닥 붙어주고 어 가기상하다 가기상하다 빠지세요 빠지세요 다왔네 아 내장파먹기 안했으면 좋겠는데 야 닐라장군님도 센데 시바 오 끌어 끌어 케인 케인 끌어 근데 너무 도망가면 안돼 앞에 얼쩡거리게 도망가야돼 스웨인 바텀 다 뚫었다 깔끔한데 근데 이거는 빙닭 빙닭을 내가 커버해주려는게 잘못이었나? 숫자가 적어가지고 어쩔수 없었던거면 돼 그냥 빙닭은 죽든 말든 그냥 다른데 갔었어야 됐나? 아 아론 잡았네? 빠져야겠다 물리면 그때 해줬어야됐나 봐 오케이 마이 미스테이 합류 뭐야 뭐야 라인 지워야되는데 라인 관리하고 로봇 라인 뭐 선일이고 미드 밀린다 어 벨베스 알간다 아 내가 못맞췄어 이거 씨바 나 이를 못맞췄어 이를 이 일을 했으면 내가 살렸는데 아 내가 사이드로 붙으면 안되겠다 오케 오 장로네 아 딸렸다 어 뭐야 장군님? 네장땅 장군님? 솔찬이 드시는데? 장군님? 아 씨바 특으로 드셨는데요 내장탕? 특으로 특으로 먹음? 오케이 아 완전 특으로 그냥 뚝딱 하셨네 제가 뭐 좀 이제 고백하는거지만 지크 바꿨어요 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이스 판단 나이스 판단 나이스 판단 이 정도 장군님이 오셔야지 이게 승리하는 승리 되는거야? 나 좀 약간 서글픈데 그리고 이길지 말지도 몰라 어어? 장 넘어갔는데? 어어 어 이 자식들이 내장탕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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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장탕 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응 미드 안 미드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장군님 따라갔지? 근데 동네축구 왜 따라갔지? 홀린트지 아 나 무슨 나 왜 장군님 왜 따라갔지? 나 장군님 팬클럽인줄 다 태어났는데 이제 졸졸졸졸 졸졸졸 어어 아 hostel 이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우 쌍장.. 외통수 외통수 쌍장군으로 외통수 개인적은 시바 저격이잖아 아닌데 아닌데 좀 서글퍼 이 정도 해줘야지 이긴다는게 아이씨 장군님이 많이 필요하네 두 명이나 필요하네 아니 한 명이었으면 좀 위험했어 사실 한 명이었으면 근데 애니비아 장군님도 되게 셌는데 미쳤다 이거 진짜 일단 케인 장군님 하나 드리고 오늘 최초 승리 나왔어요 와 RP 보너스요? 아이씨 12시 넘었을때 어저께 최초 승리 못받았네? 어 맹스 지드로 어? 맹스 지드로님도 어제 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애연 차례? 차례 한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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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정받께요 클라, 클라가 버거다 어 저거 화장실 좀 말달하고 같이 크니까 엄청 느려져 어, 판스로님도 오시구 아, 판스로님도 오시고 아, 판스로님도 오시고 차례 한번 할까? 아, 근데 나 이거 궁금하네? 어? 가셨는데 아 내가 일록돼야되나보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잘해 어 그 혹시 혹시 어 주.. 주우제님 한자리 가능할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뵀습니다 지난번에 뵀죠 그 로컬로컬 식탁하실때 예 맞습니다 우리 배성재위님이랑 같이 뵀었는데 그 우제님하고 되게 내적 친밀감 있는거 아세요? 저희 둘째 이름이 우제에요 어어어어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큰 영감을 주셨어요 오어어어 미치임 하하하하하하하 진짜요? 목우제? 목우제 이름 멋있는데? 목우제? 네 우와 그.. 저기 둘째 아드님? 아드님 아드님 둘째 네네 커서 롤은 못하겠네요 그.. 그때쯤 그때쯤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음 살아있겠죠 이 게임 어.. 이름이.. 아 우재시.. 우재시구만.. 아니 근데 이게.. 나 궁금하다 판수로가.. 이거 키리할 수 있는지.. 판수로 키리할 수 있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바로잡히네? 아 칼바람이잖아 칼바람이.. 칼바람 아닌데? 칼바람이네? 어? 칼바람이네? 내가 거절했어 내가 거절했어 칼바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파티장이 아닌데? 아 당군 받고 아 당군 받고 안녕하세요 주우재님이 맹수 제대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연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흐흐흐흐 나 방장이야? 나 방장 아닌데? 바꿨어요 바꿨어 바꿨어 음.. 바꿨지? 라인 어떻게 하실거에요? 저는 그.. S라인으로 하겠습니다 S라인? 주드로님은? 아.. 아이고 주드로님은? 제가.. 제가 정글로 끼는 공건이 아니군요 아 정글을 껴도 돼요 하고싶은거 한.. 한수로님? 한수로님이 정글 하시는데 아 해도 돼요 하고싶은거 하면 돼요 정글하고싶어요? 어.. 어디가 남죠? 지금? 다 남아요 가고싶은데 가고싶은데 저희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또 눈치봐? 저는.. 정글? 네? 정글? 저는.. 정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정글 오케이 정글 서포트 의중이 서포트 가고싶으면 가도 돼 아.. 나 가고싶은데 갈게 탑 갈게 탑 탑 탑 탑 탑 탑 팔렸고 탑.. 나 탑 갓보기.. 갓보기 탑 간대 아 미드.. 아 미드.. 오케이 결정됐다 결정됐다 쪼고 됐다 고고 우리 지금 승아 아빠님하고 지금 합.. 지금 나 한.. 다섯판 해가지고 맞아 뭐가 맞아? 합이 맞는다고 합이.. 합이 맞아? 응 합.. 미쳤어 지금 합은 전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 아카판 이김 아.. 이겼으면 됐지 뭐하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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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재님은 잘하세요? 아.. 그냥.. 그냥 뭐 적당히.. 네.. 잘 섞여서 합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나쁘지 않아 아.. 심장면 님이 잘 아시는데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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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리 형님도 느낌이 충분했어요 저희 실제로 많이 이겼거든요 아 기.. 기.. 기어리 형은 잘하지 기어리 형은 잘하던데 같이 해봤는데 기어리 형은 잘하던데 기어리 형은 잘하던데 흠.. 기어리 형은 열판 안에 나보다 잘하던데 흠.. 흠.. 이미 넘었을지도 흠.. 당군 님은 이거.. 저기.. 피치.. 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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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 방송 켠다고 한 때 했던 것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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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채팅창만 안 보셨으면 흠.. 왜요? 몰라 눈치를 계속 봐 왜요? 왜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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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미 아 근데 저희도 다 못해요 흠.. 괜찮습니다 저희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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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맞나요? 당군 님? 그럼요 갓보기가..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흠.. 제가.. 제가 오해했나봐요 당군 님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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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나미 괜찮겠어요? 루샨나미? 트런들한테 살살 녹을 조합이래 와.. 루나미 루나미 아까 경험해봤는데 그러네? 뚱뚱이들이 엄청 많네 아까 루나미 정확히 이 조합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브랜드였나? 루나미.. 예 아까 경험했죠 조금.. 아쉬웠죠? 결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아쉬웠어 나 어떡하냐? 일라오이 아 치삭 일라오이 아니야 일라오이 좀.. 버거워? 아.. 탱커.. 안티탱커긴 하지 브론즈에요 당군님 저도 브론즈에요 잘 쪼네? 의중이 잘 쪼네? 못 본 셈? 저도 브론즈에요 아 나 원래 쪼라 쫄면이 돼버렸네 쫄군 쫄군 쫄군쫄군 같은 브랜드면은 당군님 호방하게 호방하게 어? 실제 목숨 걸고 하는거 아니잖아 호방하게 쫄군쫄군 아니 풋살하실테처럼 하시면 다 쓰러 죽일거 같은데 음.. 아 풋살도 요즘에 많이 안해가지고 이번주 한번도 못했어요 죽고 와 아 그래? 호방하게 예 저 수요일도 그래서 다른데 나가려고 나가기로 했어요 나스스.. 나스스 대가리에 운전하고 있는거잖아 개 징그럽네 아아 아아 예 어.. 화성침공같다 나스스 응 징그러 개성침공 어.. 무슨 킨지 녀석들이 군대를 모이고 왔어 뭐야 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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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참아 인베! 인베! 나 여기서 뜯어내야 돼 골드 참을 수 없다 나도 안 참아 어우 오름 멈췄어 참은 것 같은데 잠깐 참았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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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렉이 있었어 렉이 있었어 약간 스탑 제가 선두로 가죠 제가 선두로 가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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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드로 애완동물 애완동물 이름이 주드로야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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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면 아 빠져 이렇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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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왜 박죠? 에? 아 이거 지금 제가 사운드가 범퍼가 있어서 어디 가세요 하지마 가지마 까가 라 각져 확각 허 내 안에 갇혀 네 아예 아니 나 쪼 탑인데 아니 이게 와드가 박히고 들어가면 저쪽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짐 보통 어? 나 렉있는 화면에 왜뛰 dabei 더 먹어야되는데 이게 쿠친이 망가지는데 아 큰일났네 아 우리 다 들켰네 뭐 상관없음 루틴 좀 깨보죠 아아 아 왜 렉이 있지? 진짜 렉있는데? 컴퓨터 뭐지? 우리 좀 돌아가자 이거 아타워코드 깔렸나? 왜이래 왜이래 이거 사운드도 아 여기 좀 불안한데 여기 어이씨 사운드 어퍼 1초에 들린다 제 상대 철수형이야? 아 진짜로? 어 그러네 안철수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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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철수 말이네 아휴 철수 말이네 안철수였어 진짜 닉네임 안철수야 철수가 아닌거 아니야? 안철수니까 엽 그런 느낌 숨 말하는거야 엽 다운 좋아 어 한바퀴가 늦어 저쪽도 아 나 왜 이렇게 못맞추지? 오우 뭐야 거리도 좀 애매했어 감전 터졌네? 헤헤 잘해 저쪽 잘하면 내 특기가 있어 안깝친다 자 움직임이 엥거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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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각제입니다 저요 루시안 각제 루시안 각제 아 아 아 아 스킬은 맞췄는데 2명이 땡기지말고 타배 온다 타배 온다 어 우제는 태어난지 얼마나 된 아이인가요? 우제요? 으 31이요 아리뫄 크 루시안이 잘하네 갓난하기 호방하게 쳐 지금 보니까 제 첫 조카랑 비슷하신 아 진짜요? 아 안깝찜한다 네 저들은 이 세상에 히트 들어온다 제대로 먹히고 탑에 갱 왔었어요 어 지금 갈까요? 달려들어도 될까요? 어 나 무서워서 못 가 루시안 공포증 걸렸어 어떤가요 저 연계 저 연계 어떤가요 아 우리 환상인데 아 루시안 공포증 오오 저도 좋겠잖아요 저도 좋겠잖아요 같이 했죠 와 이럴때 이럴때 리셋을 한번 바텀에 갱 왔어요 어 쑥 들어오니까 무섭네 진짜 쟤 잘해 쟤 잘해 잘해 집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다 저 가서 간다 조심해 조심해 다가 바텀 오 바텀 난리났다 relying 후반해진다 루샬 쌩 제가 호방하게 하네 좀 당길까요? 땡겨 이거 어차피 나가면 답이 없어가지고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자랭 브론즈는 네 아무런 인정이 없나요? 어 뭐 인정받고싶어요? 뭐 딱히 없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 저거 먹네 열받게 깨우치려면 아직 다섯 수는 남았고 내가 불지 말고 받아쳐야겠다 열 수 앞서 있는데 말이야 거기 거기 와야 돼 있어 어 신이 왔어요 도전 맞이 탑상 뒤집어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해 잘해 롸시안 롸시안 아 잘해 롸시안 침착하게 잘하네 쯧 현치 어? 아직 무난하잖아 어... 노코멘트 목피권 행사 잘해 잘해 아 내가 먼저 쓰면 이게 쓱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되네 보생 못가겠다 보 가지마 보 놓지마세요 보 놓지마세요 아 카메라 잡힐까봐 못가겠습니다 보 놓지마세요 아프지 않은데 롸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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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롸시안 남이가 원래 정보를 수집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제가 완전히 타워허깅을 하고 침착맨님이 돌아다니는게 좋나요? 대구님 같이허깅 같이허깅이 일어날 때를 내가 2를 먼저 쓰면은 롸시안이 대쉬하면서 빼면서 들어오니까 아예 2 안쓰고 그냥 저쪽에 쓰면 그때 받아 뭐 나 왜 들어갔지? 롸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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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우리 딸 라인 갔다올꺼? 그냥? 그냥 밀어버리긴? 쑥 들어올텐데 이거 맹수님 탓 아닙니다 일라우이가 원래 세요 1대 다수가 세요 공 뜨면 빠져야됩니다 뭐야 공 생겼잖아 좋지 당국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맹수님 탓 아니에요 일라우이가 원래 1대 다수 됐어요 또 오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흑 이거 그냥 우리 딴 데 가있죠 어쩔 수 없다 그쵸?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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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누가 밀어주던가 해야되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상대가 강함을 인정하고 집에 가라 그랬어 그럼 라인 밀어주면 그때 먹으면 돼 그럼 또 괜히 앞에만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강군님이 상대를 인정하고 있어 고 한 번 있으라고 했어 네 역사는 고고 오케이 으음 으음 아으 으중이 어떻게 알아? 아 봤구나 봤구나 마타타 따라하는 건데 이거 뭔 일 있었어? 으음 어? 아무 일 없었지? 아 우재씨가 조금 못해가지고 아니야 잘하고 있는데 아 우리 1킬이 나야 끝이야?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나중에 갓보기가 캐리야 갓보기 나섰더라서 갓보기한테 시간을 줘? 어 시간만 조금만 줘 농사 끝나 이제 농사 끝나면 나 바텀이 똥 퍼뜨리게 할 수도 있어? 조심해 괜찮아요 그렇게 빅동은 아니에요 아직 그 데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디갔지? 정글이라는 중심이 있으니까 걱정해가세요 아 그럼요 5대2 10게임인데 한 명 똥쌌다고 뭐 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갔지? 이 사람들 일라오이씨 그 궁 있나요? 잠시만요 있으세요? 너무 아픈데 괜찮 어 가시게요? 포옹해드려요? 어떻게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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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바텀이 도저히 보이질 않는데요? 안보여 고고고고 빠져야됩니다 빠져야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아 씨바 내 것만 빠졌네 아 까비 까비 아 아우 아 내가 레벨 너무 낮아서 그래 레벨 높았으면 되는데 어 이거 장풍 쏜다 장풍 쏜다 야 이거 아쉽다 두대 잡은건데 집에 가긴 좀 애매한데 아 이를 풀 쓰면서 잡을걸 아 맞네 이거는 안아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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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씨바 미안해요 아 아 승하빈님 승하빈님 내가 안 빠졌네 어 장군님 진짜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내가 못보는 날 내가 못보는 날 진짜 필요없다 역시 오르니 빨리네 아 이건 탑 탑 미듀면 되겠다 널려? 탑과 미드 아니 미드를 믿어야 돼 미드 아 좋습니다 저는 어 무서워졌어 오케이 환수로님한테 궁 써드림 공시비룩 이드가 CS도 잘 먹었고 루시안 짓갔거든요 내가 도와드림 아 성체팍이잖아 아 이거 도와드림 성장 부스트 필요하죠 부스트 필요하죠 아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화나네 내 왕국에 발을 들였어 시바 루시안 없음 땅 안보 임당 어 트렌들 간다 나도 루시안 나미 트렌들 폭풍울이야 어 트렌들 바텀에 어 나미 나미 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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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필하게 아 진짜 아 근데 내가 먼저 끌면은 딱 샥 앞으로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맹수님 안됩니다 여긴 지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돼 저새끼 어 럭키펀치 와 얘 아프네요 너무 아파 진짜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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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안 없네요 늦었지만 다행 다행 우리 서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맙시다 어차피 다 미안하니까 서로 퉁 씹시다 루시안 저 미친놈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 아 근데 오늘은 오늘은 좀 미안하고 싶다 미안해요 목지나 슈프 다운되는데 괜찮죠? 아뇨 괜찮아요 오히려 좁아져가지고 새벽 배상 기다리면 돼요 저 주방 문화 안 궁금하니까 안알려 알려주지 마세요 주방 문화나 몰라도 나 알고 싶지 않아 나 호기심 없어 야 이제 이제 여기 풀려났다 봉인 풀렸다 루시안 어디로 갈지 몰라 나 바텀 똥 올라갑니다 미안합니다 아 근데 얘네가 잘해 존나 아파 왜 이렇게 못 맞추지? 나 환빼 아픈 판 응시안 잘 치워놨습니다 850원 맞게 해주세요 어 아 너무 화나 아 이게 적중률은 상대전인거야 아 너무 끝에서 한다 나 겁이 먹어가지고 너 한파로 건강해야지 여기가 똘바리다 홀가시 희망한 알면은 좋지만 용 20초 철수형 밑 바텀으로 갔네 용 20초 멍청이들이 나뒹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겠나 욕먹으러 갔나봐요? 다들 응 소리가 한번 그렇게 해야겠다 그거 카지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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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해야겠다 어차피 나도 다 먹 그거 카지마슨 카지마슨 싸웁시다 우리 좀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암 레디 갔네 나설수 없음 우리 가고있음 나설수 미드 이거 탑에 있거든 쟤네 미드에서 열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시비를 갇혔다 시비를 탑 막아야되는데 그러면 탑 잡으러 가실 분 모집중 어떻게 탑 탑 아무도 안받는데 이거 부서지겠다 저거 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헛 파이팅해보겠습니다 Snap 난 일단 자신있습니다 참 좋죠 욕 여기 궁이거든요 한번 빠져야돼 아 한번 빠진다 아 나 땜은 나 땜에 어? 어? 내가 교환? 내가 교환? 얘가 궁 쓰면은 제자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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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까지? 나 이번 장군님으로 모심 이번 장군님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쓰는 순간 빠져나오셔야 돼요 일단 걔는 그 자리에서만 싸울 수 있거든요 모실 장군님 찾았어 궁이 거기서만 효과가 있어 아아 한 번 빠져나오고 끝날 때 들어가서 키워서 판수로한테 주 우리가 키워서 지지게 맞고 있었네요 그냥 씨바 피도 안나네 근데 나오려고 해도 아마 가셨을 것 같아요 나소스? 560 지금은 나소스나 시빌가 있어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둘로는 딜이 없으면 둘 다 딜러가 아니라서 어 나소스 간다 나도 감 이 세상에 냉혹한 규칙을 못 보고 있군 얘 궁 없거든? 한번 가볼래? 아씨 왜 2가 안맞아 어 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내가 2를 못 맞췄어 낫 낫 낫 낫 낫 이득이야 트럼들 들어간다 트럼들 들어간다 트럼들 아 근데 2를 왜 못 맞추지 바텀 조심하십쇼 파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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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거텀 수비 실패 나소스만 잘 키워주자 와드 여기 와드 와드 조심히 계시 가보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왔다 시바 나 왜 일로 갔지? 일로가야 되는데 사라졌다 어 근데 여기에 여기에 테러를 막음 정건이 사라졌다 어디갔어 정건이 아 나 어 어 나 제국의 명령 살아 나 1코어 아 그치 1코어는 중요하지 응 어 보인다 보인다 그들이 보인다 온다 온다 이거 이거 저거 일라오이 없을 때 한번 싸워야 되는데 일라오이 의웅 어이씨 뭐야 진다! 고우? 어? 어 장군님이 배런콜하셨습니다 장군이 있기에 세상살 난다 나나 잘 맞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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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리밤 먹을 수 있나? 이거 어디? 나 풍 20초 더 어 이거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맞고 아 뒤에 없어 먹고 가야 돼 죽어도 먹어야 돼 못 오게 하기 나 못 오게 하기 했어 질까 질까 조용히 질까 조용히 질까 볼백하지 마세요 볼백하지 마세요 싸울려고 하지마 근데 지금 카드사인데 저도 질까요? 예 아 장군님 드세요 장군님 드세요 장군님 미천원 궁싹에는 집에 가겠습니다 저에고 가야겠다 오늘 기다렸다가 나섰어야 돼 나섰어요 어 장군님 선택 좋구요 장군님 장군님 집에 오시면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대기중 장군님 접고 아 해드립니다 장군님 아 형님이라뇨 반말하세요 어 여기다가 이걸 막아 어 농담이었다 고기야 우열해보자 갑니다 궁상에 어 일라고 좋아 일라고 쟤 깝치더라고 한번 잡아줘야돼 좋아요 잡았다 나이스 미드 맞고 그럼 우리 바로 높고 있으니까 미드랑 바텀 동시에 갑시다 오케이 문어발 문어발 70 어 티대요 나섰어가 바텀 밀고 좋아요 와드 해놨고 아무도 없고 럭스 있고 럭스 있고 럭스 왜저래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데리고 왔네 미드 미드 밀기 좋아 왜 안되죠 장군이 없어서 쪼끄만 루샨 타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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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샨 뒤에서 나올 수 있음 음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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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이거 내려와줘야돼 내려와줘야돼 장군님 쪽으로 장군님 쪽으로 미드 한번 미세요 장군님 쪽으로 어 싸운다 싸운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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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워 싸워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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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그렇지 오 멋있다 오 나이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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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만장 홈바다 빠져 빠져 일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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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럭스 잡을 수 있게 쉬운거 쉬운거 부터 쉬운거 부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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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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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필 장군님 미쳤어 장군님 미쳤어 어 장군님 미쳐 남아있습니다 장..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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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저게 참옵니다 장군님 장군님 오케이 오케이 좋다 게이드 어 장군님의 어 칼날 승우 아빠 좋았어 좋아 좋아 어 어 부대를 이끌고 어 부대를 이끌고 좋았어 지금 이제 트럼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밀게요 예 여기까지만 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아 장군이 개 세상살 맛난다 그래곤이 2분 2초 장군 아 이 땀 시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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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지금 2번 건 사람들 열받음 이게 말이 되냐고 아 뭐 투표 있었어? 이기고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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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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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드 어 업그레이드 시비를 업그레이드 나는 나는 나도 혹시? 혹시 나도 나중에 혹시 좀 있다 고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거 나 그냥 걸어버려 나 그냥 보이면 번다 그냥 집 한 번 갔다 와야 되나요 어 이거 걸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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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 나한테 다 걸렸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죽었어요? 걸어버려 걸어버려 바톤 바톤? 바톤 업데기? 좋지 좋지 좋은가? 또한? 좋지 좋아 일단 미드 푸신할거야 저 루시안이 살았는데 어 루시안 혼자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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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 오른 궁이 너무 호방했어 아 그래요? 어 호방 호방할줄 아네 아 아 아 아 좋구요 그거 밀고 바톤 밀어댑니다 바톤 바톤 바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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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구님 아 씨바 안맞았어 럭스럭스럭스 아 바불어 바톤 밀어도 되구요 여러분들 밀고 싶은대로 그냥 미드 그냥 갈까? 루시안 그냥 죽여버려 어떻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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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지마 장군님 제가 테로 막겠습니다 바톤 밀밀까 바톤? 바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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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드레온 먹고 탑 아론이나 드레온 먹고 탑 어때 좋아 아 좋아 루트 좋다 루트 좋다 루트 좋다 루트 좋아 루트 3 아 호방하다 아 이게 캐리가 되네 왜 되지? 아 오버지님 아이템 듬뿍하게 주시네 그레곤 먹으시고 탑에 이거 텔 탔어요 무참화 응 바론 4초 바론 4초 바론 4초 아론 이거 탁 그냥 밀면 끝나요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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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직감 뭐야 얘 뭐야 너 혼자에요 혼자 혼자 안갑니다 나 잡고 오옹이 오옹이 빠진 척 빠진 척 우아 이거 뭔데 너 못해? 못참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 갑니다 피하네 여유있게 피하네 바론 못먹어 도망가주? 도망가주? 일라우이라고 너무 방심한거 아닌가? 바론 먹을까 바론? 바론도 좋고 이거 밀고 바론 좋네 즐길거 즐기자고 우리도 이제 즐기자 우리도 복제하자 바론 있는 삶 나도 바론 누리는 삶 바론 누리는 삶 어? 저번씩 아 좋다 저녁에 바론 즐길 수 있는 삶 저녁 바론 있는 삶 즐기고 우리도 즐기자 장군님은 장군님은 수령활동 장군님 수령활동 장군님 지켜 장군님 장군님 제가 왔습니다 장군님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장군님 도와드렸습니다 장군님 너무 여유있는데? 구하드라 장군님 구하드라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냐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 아 아 하나도 못 맞췄어 결국 으하 하하하하 흐하하하 승리 장군만게임 아니 방금 전에 5대1 과드란이 머야 아 장군만게임 저쪽 cc가 좀 없긴 해 맞아 아 장군님 줘야지 장군님 주십시오 아 저요? 네 저 맹수님 드리겠습니다 어 느낌있는데? 맹수님이 탑갱 와주셔가지고 아 맹수님 나쁘지않아 든든하네요 잘하시더라 라마스를 아 쇼군 쇼군 딜봐 어 쇼군 딜봐 38000 미친 미친 쇼군 이게 장굴이지 어 이게 장군이다 어 25만포를 걸었다고 합니다 딘다잭 네 25만포를 걸었고 쿼티88님도 25만 와 근데 25만은 안전자산인줄 알고 걸었어 안전자산인줄 알고 허면 좋았겠지 승 승 자랭 듀오가 아니잖아 자랭 저희 호흡 좋은데요? 네 아 저희는 그 즐기는자이기 때문에 저희 넷이요 넷 판수르님 빼고 저희 넷 왜 빼요? 우리 하나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요 우리의 승리는 모두의 승리 나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승리 올포원 올포원 원포월 맹수님 저도 좀 빼주실래요? 저도 잘한거 같은데 도매급으로 묶일 수 없다 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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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능할까? 저도 저도 나 좀 낯이 없긴 한데 저도 좀 빠지긴 하여튼 우재님 제가 남아있을게요 그래도 둘자랑 이름도 갖고 그러시니까 남아있어요 외로워지 마시고 바텀 둘중에 한분이 빠지셔야 되면은 승우아빠님이 빠지셔야죠 침착매님이랑 저랑 남아야죠 그래 그렇게 해서 된다면 우재님 외롭지 않다면 자 그렇게 할게 맞아 죄송합니다 이연 그게 맞지 그게 맞아 그게 맞지 모르겠습니다 뭐하지 나 뭐하지 뭐하지? 앞에지 뭐하지 할 줄 아는거 없는데 이제 아 루시아를 컷하면 되잖아 어우 좋아 콩벌레 루시아 컷 아하 아하 어 주드루님 네 주드루님 뭐하시는거여 펜안하고 아 아 몰랐구나 우드루 어? 우디르네? 우디르네 아 또 우른 할까? 또른? 또른? 또른 재밌어 오른 재밌어 오른 재밌지 아 나 좀 다른 서포드 해야겠다 마오카이 한번 할까? 마오카이? 어 마오카이 오르면 좋은데? 어 마오카이 딱딱하게 우리가 공간을 지배하자 어 딱딱한 느낌 공간롤 하자 공간롤 공간을 지배하자 공간 창출 롤 아 마오카이 이제 스킬좀 보고 아 나 유미에서 장군님한테 붙어있을까? 어 장군바라기 뭐 할라 하지 말고 하하 장군바라기 뭐 할라 하지 말고 장군 기생충인데 완전 기생충 기생충 회충 회충 영가시 그냥 귀여울 뿐 귀여운 영가시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저 팀 다 저 다 AP인건가요? 케일은 복합딜 아니요 하이브리드고 우딜은 AD고 관리온은 AD 괜찮아요 라무스 괜찮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라무스 아이 그럼요 자신감 있게 하셔도 돼요 눈치보는거 아니고 진짜로 제가 잘할 수 있는걸로 아 세라핀 이지네 이지 세라핀 아 좋아 보통 이거 가던데 공격속도 적응형으로 가 공속때문에 이거 힐해야 되가지고 이거 하지않나 시라핀 아 보통 공속까지 안나 보셨네 암너스 괜히 했네 왜요 왜요 AD 없어서 네 아니에요 괜찮아 이거 가나 망자의 갑옷 단군님이 예 이해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아니 그냥 하는거에요 망자의 갑옷 가나? 아무 이유 없어요 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 그 사람을 짓밟거든요 아니 잘해줘도 왜 눈치를 봐 잘해줘도 왜 눈치를 봐 잘해줘도 왜 눈치를 봐 아 못하 못하 못해줄때만 눈치를 보세요 왜 잘해줄때도 눈치로 봐 아 인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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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늦으면 어시없어 음 어시없어 어시없어 노어시 고고고고고고고 까까라 깻깨 깻깻깻깻깻깻깻 암너스가 이거 딱 걸면 끝났다 이거 마오카이 W 쓰고 나 Q 쓰고 그냥 와가버리면 그냥 아 나 못참아 나 전멸해서 들어간다 아 가하하 자기만 손해지자 자기만 손해지죠 자기만 손해요 오케이 어 걸렸어요 가자 가자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세라핀한테 돈 주고 싶으면 가 나 돈주기 싫어 어 우리 아빠님이 안와 어 어? 신고 하자 씨이잇아 장난쳐? 어 어어? 나 갔어 나 심지어 안걸렸어 승아 아빠님 신고오다 신고 어어어 죄송 죄송 아.. 승합반이 때문에 지금 5킬 할 수 있었는데 아 진짜요? 근데 여기 와드에요 조심해요 여기 와드야 아.. 와드 있어요 여기 뺏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세라핀이에요 나 한번 볼까? 나 한번 볼까? 여차하면 강타 쓰셔야 됩니다 람무스라 위험합니다 있습니다 나 여기다 박아줄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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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박았어 팀플레이 팀플레이 하는거야 아 이렇게 그럼 아 자 좋아요 아우 형매님 태킨 맘에 드시나요? 취향으로 맞춰봤는데 어어어 이거 뭐야 세일러문? 오 굿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내가 지금 순간이 꿈이라면 흘며시 너의 개로 다가가 에일 헤헤 헤헤헤 신카오 신카오 야 콩벌레 진짜 리시 많이 해줬다 바텀 한번 와야된다 콩벌레 커여워 벌레 벌레 콩벌레 어? 시라핀 저 왜 이렇게 깝치지? 뭐야 우드니새끼 우리가 깝쳐 왜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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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킬 빠졌어 자 다음에 다음에 물죠 시라핀 제가 나대는거 오케이 어 심지어 빠져 흔들어갔어 gus 코멘 모루 어 이레비인데 안나오는 뭐야 이레비 Entonces 오오 이제 나오나? Cat 아 근데 왜냐면은 가긴 가야됐어 아 이해해 왜냐면 따고 나올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 따고 나올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야 너 아니 잠깐만 미니언 야 미쳤어? 미니언이랑 같이 싸우는데 이걸 와? 아니 미쳤냐고요 아 미치셨어요? 아니 케일이면 다야? 어? 씨바 케일이면 다야? 아 케일이면 인권 없어? 인권 없어? 인권 있어 없어? 아 씨바 아니 씨바까진 아니었어 아니 아 나 왕을 못 먹었어 아 좋다 마오카치 3렙 든든 하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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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하게 제가 앞에서 스킬 낭비하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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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탑 탑 여기 어? 괜찮으세요?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아아 람몬스 바탕하네 그게 상대 우디르가 계속 쫓아올거에요 왜 잘해요 근데? 나 보통 뭐 찍 찍어? 이 찍나? 아쿠에 뭐 찍어요 서폿? 상대 정글이 좀 할 줄 아네 이 찍어? Q 찍어? 아쿠요? 그냥 Q 아 우디르 너무 질척되는데 어떡하지 정글에 갱어주세요 정글에? 오케이 오 좋아 우리는 반반만 먹어도 이득이야 장군의 존재 때문에 날 위해 노래를 불러주겠니? 자 들어갈까요? 안하고 들어가고 안하고 이렇게 이렇게 열받게 이게 마오카의 역할 안맞고 마나 낭비 시키고 그리고 나는 흡수 오케이 흡수 흡수 반반가면 좋아 오 우드루 우드루 바로 합류 저쪽은 가야되니까 저만 저만 합류할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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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온다 이거 드세요 어 내가 하나 먹었어 미안 우드루가 이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 하나 예방주사 예방주사 한번 하고 와드 지금 우드루가 운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너무 티나죠 예방주사 아 아 이 때문에 지졌으면 좋겠다 흐하하하 하하하하 평화롭던 시절도 있었죠 복수신을 그럴 수 있어 지금이 더 좋다 근데 CS는 많이 먹었는데? 우드루보다? 이렇게 쳐들어다니기다가 뭘 먹질 않아요? 미안 여기가 와있어 아 그 앞에 깔짝대는게 뭔가 이유가 있는거 같애 어? 깔짝대는게 이유가 있어 뭐가 왔나? 그니까 준비되셨나요? 뮤모크 어 오시면 되죠 지우기? 지우기? 진짜 달리세요 달리세요 얘 궁있거든요? 어어 궁 아 나 어디로가 아씨 점화 점화 붙인다는게 아홍 좋아 우리 같이 밀어주실래요? 아 너무 아름답니다 혹시 뭐 안질리셨어요? 잘못 아 제가 너무 날카로웠는데 방금 아 저 기저귀 갈아 아 아 아 아 내가 점화를 건다는게 큐를 썼어 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금은 금은 그 뭐야 누구 쟤 쟤 죽일 수 있었는데 죄송 4명 4명 지성끔 우드루 계속 진짜 깍치네 아 마오카이를 안해서 그래 그니까 반대방에 그니까 내 이게 점화 때문에 밀쳤다니까 어 안왔다 안왔다 어? 디리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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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좋다 디리디 디리디디 디리디디 지워야겠어 아 둘이 어딨지 여쭤봐도 돼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뭐 뭐 뭐 뭐 아 씨발 와던줄 알고 먹었네 아 왜이래 진짜 왜이래 나 왜이래 왜이래 저 와드 여기 와드 왜이래 나 이제 커버린걸까 어쩔건데 어쩔건데 커버린걸까 니가 어쩔건데 잃어버린 기억 이야 이젠 탑탑 지우기 바로 지우기 저 갈리오가 궁 쓸수있으니까 조심 갈리오가 어디로 갔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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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도와줘 아 왔다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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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끠 모두 빠져버려 아 나이스 좋다 장군님 장군님 백업 장군님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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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백업 콜하셨습니다 하나요? 장군에게는 빠지나요? 아나칸 아괴물이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빠지나요?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빠져 빠져 뒤로 갈게 뒤로 갈게 어어? 왜? 이 지리를 너무 깝치는데? 이 새끼 장군도 아니면서 약오르게 텔이 있으신거죠? 저요? 네 있죠 있죠 아 자 오시면 아 갱각인가요? 이것이 바로 갱각인가? 잘 이겨버릴게요 아 좋습니다 아 죄송 뒷깔다 저 뒷까나봐요? 저 호응이 안됩니다 호응이 대기자시 어때 어때 저만 뺏어요 저만 아 그쵸 저만 뺏어요 저만 저만 뺏어요 저만 저만 뺏어 정의 내 요거 좋아 좋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아니 지저버리고 와면 돼 오 좋아 콩벌레 콩벌레 느낌있는데? 여기 와드 있는거같은데 여기 움직임이 딱 우리 알고있는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하나 정도 줄 수 있어 나도 먹었어 저희 턴인거 같애요 롤탕 저희 마나도 없어요 한번 들어가볼까요? 쟤 없는데? 쟤 뭐야 왕 뭐야 씨바 씨바 너무 아파 그만 그만 씨바 점멸 뺐어 점멸 뺐어 아 점멸 뺐어 점멸 뺐어 나이스 나이스 하지만 나는 피읍이 돼 씨바 뭐 미친 미친 있지 나 궁극기 있는데 이 새끼 씨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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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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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마나 없어 마나 없어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쇼케이스 어 저거 빠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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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뇨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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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멸 없어요? 검멸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 갈리오 궁극기 였는데 또죠 아 근데 미드 밀면 돼요 미드 밀면 돼요 아 좋아요 좋았습니다 잘하신거에요 잘하신거 갈면 갈리는 갈리오지 그럼 아 이해합니다 네 도망이 됐습니다 아 이거 잘하셨어요 참으면 걸었대요 씬스 비슷하네 송아빠님 어떻게 잘먹냐 오 이거 시비를 2에 만화 채워주는거 없어졌네요 체력채워요 체력 이제 체력채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해합니다 오 장군님 하나 진급하셨는데요? 장군 좋아 장군 좋아 장군 주세요 다 주세요 오 빨래들어가는거 조심 빨래들어가는거 조심 빨래들어가는거 조심 빨래들어가는거 조심 못맞게 못맞게 방해 콩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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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 좋아 저거 콩벌레 욕심이 좋아 아 좋았어 다이씨 나이스 14분인데 뭐 케이리좀 잘 끄긴 했는데 이거 되나 이거 되나 어 갈까요 제가 공 쏴 드림 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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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어 케일도 간다 케일가요 저 빠져요 케일 가군요? 빠지세요 오케이 케이런드 케이런드 오면 죽여 오면 죽여 오면 죽여 이거라 먹어라 와사바리 제대로 걸었고 후방신기 갑니다 후방신기 아 좋고 좋고 미치 머리먹죠 머리먹는 숭아빠님 새끼장군정도 돼 새끼장군 새끼장군 반군? 이즈를 바텀했네 위험하다 콩벌레님 거기 혼자에요? 어 뭐야 나 왜 안가 노란머리자식이 내 타올 부실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 이거 신화 안가? 이거 망자에가 뭐 신화임? 망자에가 뭐 신화임? 안가? 망자에가 뭐 뭐였지? 이동 와 장군 장군님 마너 없다 장군님 충전해야지 더 성장하시겠는데요 아직 한 발 남았고 어 장군님 와아 와와와와와와와 와 잘하는데? 와 미치고 어 군더더기 없어 어 군더더기 없어 아 카메라를 잡혔어요? 어 잡혔어 내가 봤어 아 잡혔어 속도위반이래 속도위반 딱지 뗐어요 카메라 가장 중요한 5만원입니다 예 5만원이요 벌점 30점 벌점 되기 싫으면 그거 과태료로 과태료로 아 장악 부시 장악 아 정민씨도 만들었어 아이디? 하하 하하 오케 치츄 거세 치츄 정민씨 치츄 거세 단군이네 단군 닉네임 단기고 훈 어 사라짐 사라짐 케일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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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스 야 목표미온상금 있어 아 상대가 있네 획 득 상대가 있지 우리가 유향 아이고 내먹을거야 위비를 위비를 저도 간다잉 뭐야 오오 좋은데요? 빠졌어 이 새끼가 지질라고 새끼가 호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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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북 판스로 짱구님 킥 뒤섞고 아 이겼습니다 어 우리 호흡 좋아 이즈리엘 미드 어 미드로 한번? 매일 이멤버로 하면 좋겠 미드로? 미드로 한번? 리멤버 뭐해? 리멤버 리멤버 아니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 죄송 구장님 건배자죠 뭐지? 미드 갈까요? 하나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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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안해도 돼 장군은 쉽게 죽지 않아 그것이 장군이니까? 장군 쉽게 죽지 않아 쉽게.. 쉽게 죽을거면 장군도 아니야 뒤에 테러 어 뒤에 테러 확보했어 콩벌레가 좋아 장전 좋다 장군님 갈리오 올라온다 우딜 족밥이래 우딜 족밥이래 콩벌레 호방하고 팝 밀리고 갈리오 와봐 피하죠 피하.. 아 팝은 밀릴게 편지하세요 노마나 저는 궁도 못쓰면 쓰레깁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19분 퀘스트 완료 최장기록 신기록갱신 어 뭐야 이 자식 왜 장군님 갈까요? 우리의 장군님을 귀찮게 하지마 안되겠다 안되겠다 야 이 케이스 센데 들어가신다 뭐지? 들어가신다 호흡이 저도 왔어요 아 급하.. 급하게 산다 땡 간다 아 내가 밀어버렸네 오케오케 뒤에서 케이룩 아 내가 어거지였는데 어.. 어거지 호흡하네 장군님 개 어거지 어거지 왔다 우거지 어 어 어 번지 좋아 까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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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밀어 진짜 어거지였는데 장군님과 함께라면 귀엽지않다 저.. 아 왜.. 써는 안하네? 밀고시 밀고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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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제가 캐리 보내드릴게요 저 아이패 많아요 어 이거? 정리실 퀴즈 맞고 나 텔 없고 드래곤 3분 30초 우리가 폭행상도 있구나 되게 유리한거 보다 퀴즈 오오 찌 장군의 휴가 바텀에서 휴가 보내고있어 맛있는거 하나씩 먹으면서 쉬셔야지 쉬셔야지 쉬건 쉬어 쉬건 쉬어 뭐야 파벳 이걸 풀었어? 야.. 장군님 때문에 간료가 나만 봐도 도망가 어두울 품고있는 나만 봐라 파벳해 아 왓어로 내려옹 아 장군님 지켜줬다 이즈리얼 이즈리얼 전전이야 전전 장군님 밀어 밀어 콩벌레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썼다 쟤 와 무쳐다 일로와 묶어 묶어 참지마 막아 빗막아 일로와 나와 왔다갔다 왔다갔다 뭐 어쩔건데 일로와 응 두번째 아시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 나 더블필했어? 묻힌 나 마나없다 어 마나는 많아야되는데 아 근데 장군 도망가세요 아 홈벌레 좋은데? 좋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궁을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겠다 뭐 뭐더라? 뭐 저녁값이었는데 알 바로 그거죠 200골드만 뭐 거기서 얻을때 없나? 콩벌레 느낌있고 200골드 얻을때 없나 200골드? 적 하나 먹어 어? 블루 바이게 아 바이게 좀 먹겠구만 흫 흫 아 콩벌레가 지금 눈 번.. 어? 번쩍 뜨고 있는데 아 바이게 먹으러 가야겠다 어? 아 바이게 죄송합니다 어? 안시켜나니 장군 장군의 행보로 봐봐 장군의 행보로 봐봐 장군의 행보로 깜짝 놀랐어 지금 아 물약으로 채울게 저 사서 채울게 할 충전입니다 마나 포션 없어요 도저히 막을 수 없죠 바텀 쭉쭉 미세요 케일 탑이라서 바텀 가면 쟤네 노답입니다 케일 16레벨되나 멀었네 나보다 레벨되네 이제 케일 집감 어? 잠깐만 마나 형 마나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채우거나 그냥 하셔야 돼요 마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마나 막 써도 돼 제가 저기까지 끌어들였는데 아 나쁘지 않았죠 요즘에는 마나들이랑 따로 옛날에 사라졌는데 어디로 와라 마타이 뜨자 바탄 빼고 이거 포탄 미세요 바탄 밀고 바탄 밀고 어 바탄 밀고 내가 탄밀고 있으니까 어차피 한명 올거에요 나 순가해군 있어 드래곤 있고 드래곤도 12초 남았네 오케이 갈꺼 먹을꺼 많아 드래곤가 돌리고 갈꺼 많아 저게 억제기 재생성 됩니다 억제기 재생성 응? 음? 멍청한 기질이요 낫소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도대체 장군님 집어오시면 업그레이드 준비중 저는 저는 안해줘요 아 해드릴게요 오세요 네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어 오세요? 저 저 저 해주면 이제부터 당신이 장군입니다 어 해드릴께 어 어디 어 없는데 템이? 아 맞다 시나텐 없네 시발 시나텐 나 두번째야 아니 재료로 싸우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싸우고 해달라고 해야지 넌 장군도 아니야 넌 장군도 아니야 넌 장군도 아니야 아하하하 파이네 저기 미드 업체기 나왔고 발언도 있고 우리는 있습니다 어 CS 드십시오 장군님 아 시비로 뭐 시비로 시비로 뭐 돼요 장군 세 장 세 아 미드 밀어넣고 바론가자 아이씨 여기랑 라인 여기까지 밀어넣고 시비로 등기고 어 지금 바론가도 되는데 지금? 이제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엄청 빠를 거 같은데 우리? 안나오는데 아예? 그러니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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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나오겠지 뭐 지들어줄거야 뭐 갔다 먹었다 어 정도 전만 조심합니다 먹고 안타? 고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테러 오오오 달린다 퐁퐁 아니냐 하랑 unless 하랑할거야 죽어 바로 너 띵띵띵띵띵띵 miesz mobil 띵띵띵띵띵 Eduardo LK ambos 쭈콧 죽으 бок스 오지보 Dr. 쭈콧 쭈쭈콧 도장 란 음식 Natomiast 확인 난 장군 없으면 간격 주쿠박스 오지네요 일단 아니죠? 비트박스 오시고 파 모시고 난 장군 없으면, 근처에 장군 없으면 스킬 안써 어? 한번로 해 업그레이드 마침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마이팔 들어갈 필요없어요 오고 오고 아 안토르 죽여 죽여 때리지마 죽여 그냥 죽여 내 소수 죽여 저 혹시 아이템 미쳤어요 안되지 지각 지각 아비스포츠는 좋습니다 아 나 장군도 아닌데 나댔지 어디 정사주재 간보들 끼는데 나 왜 나댔지 아이 내 병원씨 드리겠습니다 아 저 벌레 드릴게요 벌레 벌레 전 당국님 드리겠습니다 벌레 하나요? 에헤이 안그러셔도 되는데 에헤헠 어? 브론즈 단계로 승급했습니다 어? 씨 어? 와 미쳤다 그래픽 화려한 것 봐 아 장군님 이번에는 새끼 장군한테 조금 안됐네 많이 차이가 나진 않네 새끼 장군한테 아까 그 5대1이 임팩트가 너무 컸어 대가리 부수기 수박끼기 에브데브 야 장군님 있는데도 5대5였어? 아 장군님 믿고 가야지 이거는 그냥 꽁으로 포인트 먹는건데 이걸 반반으로 간다고? 올인해야지 이거는 장군님 계신데 장군 믿고 가 아 진짜 이거 아까 폐건 사람 이거 하지마 포인트 거는거 하지마 진짜 쟤놈없어 이기니까 재밌죠 아리오스 아리오스 내가 A-가 나와서 너무 재밌어 그래 아 콩벌레 재밌겠다 그 다음 또 뭐 있지? 그 다음 또 뭐 뭐예요? 콩벌레말고 어? 숨겨둔 히든 카드가 있나요? 그 때 부셨잖아요 말파이트라는 강력한 그 정글? 정글 말파이트? 아 정글은 아니죠 정글 뭐 있어요 또 정글이요? 뭐 람머스 있고 람머스? 어 콩벌레 있고 람머스가 콩벌레요 그리고 그리고 메탈 람머 풀메탈 람머스라고 그거 있고 그 정도? 음 음 확실히 그 패션에 종사하시니까 옷을 다 다른 캐릭터로 인식을 하시네요 그치 뭐 아무래도 제가 직업상 장군 분야가 그쪽이니까 아니 저기 있죠 볼리베가 있죠 볼리베 뭐야 이거 뭐 뭐 나눠주는데 뭐 이런게 있는지 모르겠네 어 근데 전적을 보니까 볼베를 되게 좋아하시네 곰 곰 어 동물하고 가야지 전적 전적 보고 계세요? 궁금해가지고 과거가 궁금해서 아 대단한 남자의 과거로 알고싶어 아 우린 또 하기 싫은데 다른거 해야겠다 와 나도 딴거 해야겠다 이니시 해봐 이니시 이니시? 이니시? 이니시에이팅? 어 이니시에이팅으로 가 왜냐면 내가 이제 딴거 할거라서 내 나 레오나 이니시 레오나 좋지 리니시 치모라 이니시 치모나 치모나 아칼리 컷 아칼리 컷 나는 제라스 컷 럼블 럼블린 할까? 럼블 오랜만에 럼블 요즘 어떤구나 픽이 일단 좀 안정적이죠? 어 픽이 안정적이야 다른 사람이 원딜 하고싶으면 못해요 루시안 루시안 컷 해주세요 동글님 루시안 너무 싫어 어 샷컷 컷하셨네 좋은 판단 샷코도 좋아 샷코도 좋아 샷코도 좋아 루시안을 못찾겠어 샷코밴드 좋아 샷코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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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은 저거 밖에 못해? 저게 장군이니까요 아 아 맞네 저걸 안하면 장군이 안되지 저걸 드셔야 장군이 될 수 있어 어 이거 선장군 패기있죠 선장군 샷 장군도 아니면서 아 죄송합니다 장군도 아닌데 아 바로 바로 패기 바로 장군피 장군피 샷코밴드 저거 탑인줄 알걸? 어 어 그럼 상대방도 먼군 먼군 해줘야 되는데 성장형으로 먼군 안나오나요? 먼군 나오나요? 바타 에이아이즈 하셔야 되어야지 어 뭐야 시비를 누가 밴했어 저쪽에서 밴했어요 이즈 하세요 이즈 안되면 카이삭 아 카이삭 괜찮아 아 근데 바이 있어서 이즈도 괜찮네 바이가 물고 들어올거라 카이삭이 너무 무서워 나 뭐하지 티모에 해도 되나? 대체 있는거고 싶다 티모? 티모에요 아 근데 상대 픽을 일단 보고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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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나를 은하를 주의해서 어 저쪽 장군 대악마 장군 대악마 근데 미드 미드 미드판스론데? 저거 탑베인일수도 있어 탑베인? 아니 그니까 미드인데 탑으로 보고 탑을 한거 같은데 어 탑베인일수도 있어 아님 원딜일수도 있는데 근데 쉐나를 밴한거 보면 새벽이 밝았습니다 나는 그럼 럼블로 가겠스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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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보면 베인 픽할만하죠 이즈 만만하니 아 맞어 이즈면 베인 할만해 베인 쓰레쉬 아 쓰레쉬 어 쓰레쉬가 2를 밀어낼 수 있는 쓰레쉬인가 이 쓰레쉬는 어 아냐 너의 반응속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밀어내는건 내 반응속도랑 상관없는데 뭐야 탑시바나다 아 탑시 탑시 탑시네 탑시 공폐할까요? 람머스 할까요? 음... 람머스도 근데 괜찮았는데 람머스가 에코를 좀 해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에코베인 뭐 시바나 이런거 에코가 궁극기 믿고 들어갔을 때 아 죽여버릴 수 있다 오케이 오히려 명확해 람머스가 방향성이 명확해 아 그럼 에코가 부담스럽지 들어오기가 부담스럽죠 어 부담스러워 에코 너만 본다 에코 에코가 뭔지 알죠 저기 세번째 그 저기 봉 던지는 애 아니에요 봉? 맞아요 시계파리 시계파리 곰봉 던지는 애 아니에요? 곰봉 던지는 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곰봉? 곰봉은 장군님인데 곰봉은 장군님이에요 잘못보신거 아니에요? 아 그거 럭스 럭스 그거 럭스 의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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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아 들고 있어요 에코가 곰봉 들고 있어요 비슷한 거 할인다 여기 곰봉 뭐 들고 있는데 던져 당검 뭐 던져 에에에 그거 고 고 고 고 고 임베 고고 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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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꾸런 데인 아 그럼 나 2 찍어야 하나? 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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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자 임베로 가자 어 뭐 뭐 지현의 노래야? 어헤 예 허헤 아 기성곡간데 흫 미친거 아니야 너무 잘하네 나도 이 찍었어 나 바로 반응 못해서 아 내가 뺏어먹으려는데 못먹었다 아 도발 아주 좋았어 근데 이제 뭐지? 이미 잘하니까 이건 그냥 건너뛰는거야 칭찬하면 이게 하수로 보는거야 근데 아이언한테는 하나하나 한땀한땀 해주셔야 돼 아 오케이 콩벌레 좋았어 콩벌레 좋았어 천라인을 포기하고 이걸 다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좋죠 동발 찍었는데 람모스 외롭게 놔둬 도와줘 도와줘 내가 도와줄게 이진웅 가 내가 도와줄게 시 concentising ением 를 콩벌레 콩벌레 한번 우겟지? 은혜가 앞으로 때릴라고? 평타 한번 때리고 싶어 뭐야? 이렇게 잘 피해 날렵한데? 어? 펼치고? 펼치고네 아 근데 1회비다 저쪽 1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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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1회비 오케이 지오가 뭐야 나 이거 자꾸 뭐야 안했는데 왜 이래 그 차가 먹을게 뚱뚱이 차가 먹어 네 뚱뚱이 아 뚱뚱이가 너무 없는데 피가 직접 드셔야겠는데 한 번이 와드 에이 고사진행 어디 어디 어디에요 당연히 오시면 돼요 지금 오시면 킬입니다 오시면 킬 오면 킬 진짜로 오면 킬이에요 지금 오면 킬이에요 아 그쵸? 킬죠? 역시 아 이거 환상이네요 어어어 어 뭐지? 전멸 전멸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않아 너 뭐 소리를 질렀죠? 예 항상 기회 뒤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갈까? 아 이런 좀 잠잠치 않은 모습 보여드리기싫 드루어 갓 쓰레쉬 쓰레쉬 아까 그 하나 빠졌죠 스킬 그러면 서툴 쓰레쉬 어 이거 땡겨먹기? 열받기? 이미 밀리네 아이씨 어 나 와드 와드 오케이 쓰레쉬 왔다 쓰레쉬 어어어 사랑하게 되는거 니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바이비드 바이집 바이집입니다 아 시작 너무 좋은데 이즈를 그만하노지 너무 좋구요 게임거 어디 보자 장군 체크 63 중간 장군 체크 안보여요 장군님 조심 어디갔어 어디갔어 장군도 아니면서 사라졌어 탑 사라짐 다 어디간거야 서렌? 아 용먹었다 용 서렌 뭐야 10하나 거기있네 다 사라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리면 아주좋아 쓰레쉬 오네 장군도 아니면서 오랩 오랩 싸움 싸움 어 뭐야 아 맞아요 경험치랑 폰 한번 밀어낸거 한번 지우고올께요 한번 지우고올께요 네에에에 와드 와드 박으쌤 치워드 서운 나의 와드 박으쌤 저의 와드 박으쌤 뭐야 이거 저의 와드 박으쌤 저의 와드 박으쌤 아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우 이정도 뭐야 이거 제인은 와드 박으쌤 저의 와드 박으쌤 시바 장군님 장군님 조심하세요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음 저거를 부실줄 알고 랜턴을 해서 하는 저 매서움이 있었네 적들이 아 시청자분들 잘 모르고 계시네 에이 막 바로 쳐야 돈이 들어옵니다 저 먹고 싶은 거를 이용해서 장군님이 어 저 갑니다 장군님 서포트 오케이 쫓아냈고 장군님이 초반에 싼느라 너무 깝친다 저 에꼬 어 나 갑니다 나도 갑니다 나도 갑니다 장군님 장군님 나도 가 아 좁지않아 좁지않아 포기? 포기? 장군님 포기? 피했어 마드나 지웁시다 피했어 피했어 자 내려갈게 이즈로야 내려갈게 바텀 어디갔지? 집 갔어요 집 베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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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베인집가는데 계속 있네 여기 와드 지킬려고 아 저기 콩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 새끼는 아 베인있었구나 베인있었구나 나 위험했네 탱미 템 쐈어요 탱미 오케이 아 나와 나왔드 질 오케이 미디에 다 있나? 아 미디에 있네 일단 가진 바이벌 바비 장군님 가졌다 아이코 패버리고 장군님 캘있죠? 바이바이 오케 와드없죠 와드있어요 여기 와드 바텀 쓰레쉬 어 쓰레쉬 여기 랜턴 뭐지? 뭐오나? 랜턴을 확인한거에요 랜턴을 확인한거에요 랜턴을 아까 확인한거에요 쓰레쉬 조심 에코 나 가는중 아 저거 먹어버렸네 죄송 괜찮아 들어왔어 별일없고 오케 어? 아 아 씨바 궁 IK 요거요거 네번째 스킬 R로 누르는게 궁이에요 궁극기 6레벨이 왜 찍을 수 있어 나 안때리네 아 시야가 없으니까 못물겠어 시야가 없으니까 못물겠어 상대 정글이 안보여서 바이바이 저거 저거 먹나? 저거? 벌레? 우드로 벌레? 우드로 우드로 우빙이 좀 허방한데 아이고 랜턴으로 합류가 되가지고 바이랑 그것도 확정이잖아 그죠 에코비드 먹었네 저 위에 있었네 벌레 먹었어 전력 먹었네 벌레 먹었어 벌레 저 가는중 가는중 뒤로 살짝 안가는중 3명 우리도 3명 아이고 가셨고 시기가 많아서 피하고 빨고 스트레시 빨고 어 장군님 죽었네? 네 지금 장군님 위기입니다 장군님 무관심 사망 장군님 무관심 사망 마나좀 먹을게 한번 아 타베 타베 바이 타베 와드를 왜이렇게 열심히 막는거야 쓰레시 들어가면 잡을만하거든요 갈게 아 이게 어디있을지 몰라서 어 뭐야 뭐 왔다 뭐왔나? 냄새 나는데 바이가 타베였는데 아 바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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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바이가 지금쯤은 바텀쪽 가만 있겠다 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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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이즈려 이즈려 나 궁 없는데 이즈려 오글오글 한명 죽이고 세명 죽었네 아냐 희망있어 장군님 크멘데 기절 개조동 타이밍마다 그냥 아래 가는구나 쟤가 왜냐면은 그만큼 압박을 심하게 느낀다는거지 아냐 심안하라 그런거같아 응? 심안하라 그런거같아 아냐아냐 압박을 심하게 어 뭐야 이거는 어 미드가 날아가는 장군님이 저 미드 한번 갔다올게 어어 홍벌레 나도 가는군 일단 가는군 일단 가 해라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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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내가 쓰레쉬 전단 마크 봤죠? 어? 쓰레쉬 잠궁권은 못먹겠다 내가 잠궁권 못먹겠어 어 뭐야 왜 미드로 왔지 메인 미드로 왔네 나서스 뭐 바텀으로 가실래요 네 가서 파밍하십시오 새로운 파밍터입니다 미드 수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길꺼야 새끼장군 새끼장군 시바나 어차피 공 스킬 활용밖에 없고 베인은 이거 베인이 잘 컸네 생각보다 근데 어? 우리 잘 컸네? 이줄도? 메우나가 에코랑 같이 하고 새끼장군 장군님 그 귀 아파가지고 지금 나 너무 깊숙해 나 하고싶어 안할래 본님을 따라라 장군아 자연스럽게 장군 안있어 자세히 배우우우우우우우워 빙 빙 빙 빙 여기 장군님이잖아요 저희의 장군님 바이온다 바이온 바이온다 바이온 여기 제어하드 둥제 안에 있을겁니다 물고싶다 바이온 올라와있고 저도 올라와있어요 아 아 미드갑니다 미드갑니다 미드 사건이 벌어질거같다 어 미드에 싸우세요 갑니다 우리 좋아요 쫓아내기 구르기 뺏어 어 장군님 들어가심 어 장군 에코한테 약하네 장군 장군 에코 어때요 센거 같은데 에코가 에코 에코좀 잘함 에코좀 치나보다 별거 아닌데 잠시 소란 아무리 장군이라도 좀 뭐야 난관이 있네 장군 체크 장군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아 텔있음 이거 드래곤싸움 준비 300 아 이건 해야죠 시바라또 바텀에프 100%있음 미드카치 불고 저 텔있으니까 텔압납니다 네 못탐하여 이제 저도 베인핀 빠졌어 아 점화 안했다 점화 점화했으면 죽였는데 잡을수있어 잡을수있어 아 좋다 좋다 아아 바이 아아아아 좋다 와 세긴 센데? 행복한 나를 에코 지지는거에는 장사 없지 장사 없지 그리고 골드까지 줘 골드까지 줘 어 감사감사 감사감사 국정감사 아아 돼지분 어 좋아 황벌레 아주 좋아요 좋고 조코비치 장군님이 그냥 꿋꿋하니 하나 어? 후딱! 드래곤 말아드시고 아아 조코조코 김치구리 그 사이에 드래곤 말아드셨네 김치말이국수처럼 후룩 말아드시고 가, 가셨어 후루룩 아 후루룩 진짜 후루룩 먹방하는 줄 먹방하는 줄 어 바텀 또 뭐 드신다 뭐 드신다 어 또 말아드신다 스트레시 드신다 스트레시 어 포탑도 드시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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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시네 월리필 보페 어어 나 바텀 바텀 창군이 못필 나 창군이 못필 가야지 가야지 창군 창군 아래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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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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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미드 아파 아 미드 미드 써야됐나 라인클리어가 느리기 때문에 에코가 설친다 설치륜가봐요 밀면 돼요 밀면 밀면 먹고 싶다 옵니다 옵니다 어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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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을까 못잡을까 같은데 못잡을까 같은데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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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무리 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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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슈바넌이 갔는데 아 나 1코어 1코어 나 1코어 배어마드를 제거해주고 계속 당기고 트래쉬 걸려오지 장군은 죽어도 스택은 남아 그럼 가보겠다 아 장군 350 명언이네요 장군은 죽어도 스택 남는다 장군은 죽어도 스택을 남긴다 트래쉬 미드 쓰미 나도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어 에코는 에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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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미드 이사자 이사 미드 합류 나 좀 머무 씨바 나 2로 2로 들어갔네 내가 Q하고 빠진다는게 2로 들어가버렸네 아 어 어 어 어 아 씨바 개같이 던젔네 겐충 겐충 우리 패기 한번 보여줘야지 장군이거 못막아요? 장군님? 오오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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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가리파이어, 아가리파이어 조심 so장 아가리파이어 소장 아가리파이어, 아가리파이어. 새끼장군? 좋아 2분, 2분, 2분 흐핫 흫흫흫 드래곤 2분 아.. 아 귀엽긴 해 에코가 세긴 한데 problema 없어 저거 제어바드 많이 사야겠다 가잠가잠가잠 가잠 장군 장군 사료 냅뒀어요 여기 장군 사료 응응응 형제는 5대5였나요? 아니 하나씩 빨려들어가네 약간 각계어 파장했어 아 내가 지킨대는게 2를 너무 깊숙이 넣어가지구 함라인이 좋으니까 위드 밀고 바텀 밀면서 우리 드래곤 가죠 드래곤 파전작업 하자 어? 쓰레쉬 옵니다 옵니다 엘코 팝이거든 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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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게 먹고 아레나인 한번 밀고 올게 해야지 아 나소스가 드실래요? 아레나인? 알아? 오케이 알아 미드 대치하고 우리 대치동 어? 응 응 너눈눈 장군은 없고 장군이 없어 장군이 장군이 없어 오오 요기 용 용 위바나 바나바나 한타 걸어도 되긴 하는데 에코가 없거든 에코가 순자이동이 아니야 놀랍게도 근데 장군이 없으니까 빠지자 장군 없이? 어 어 에콥입니다 에코 먼저 와요 에 에코 먼저 와요 살짝 빠져 어 살짝 여기 한번 시아보고 가주고 어 장군 왔는데? 장군 왔는데? 장군 왔다 장군 왔다 장군 장군 왔다 장군 자 이제 람머스 내려오시고 자 슈바드 준비합니다 자 슈바나 마크 어 나 새끼장군 나 새끼장군 나 새끼장군 살려 살려 새끼 살려 아 뭐야 돌아올거야 돌아온다 에코론 돌아오는거야 아 뭐야 바이 나 바이 나 바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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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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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스킬 못 맞췄어 가보는데 장군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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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치받다가 체력채고 올게 뭐 자 배치만 하고 있어요 배치동차가 네 네 왼쪽 들어갈만 함 들어갈만 함 아 잘 뺐어요 응 구르기 뺐고 에코 오케이 싸워 싸워 나 지켰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요거 요거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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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서 지킬만큼 했어 오케이 어디야 어디 어디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뒤로 갔다 뒤로 창구 놀다까지 11 걸어 11 걸어 오케오케 아직 쉬바라 변신 안됨 오케오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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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슬로우 슬로우 야아아아 타라아아앙 밑에 밑에 바이바이 밑에 에릭 바이 자 그럼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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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와도 있어요? 장군 장군 잠깐만 들어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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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안 돼 아 내가 좀 역할 했어 그치? 아이 그럼 응 아 좋아요 깔끔하고 콩벌레 저거 드시고 바이 바이바이 빠이빠아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야아 에꺼어 어 저거 저거 난 저거 제가 타막을게요 빠지고 빠지고 나텔 있나? 나텔 나텔 있으면 타막아라 어 나텔 없거든? 내가 합류할게 계속 음 좋아좋아 가볼까? 자 이제 발원쪽 발원쪽 와드 미드 치고 나온다 미드 제가 일단 가 있을게요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우리도 감 이따 이즈가 좀 멀긴 한데 뒤로 빠지면서 살살 살살 빠지면서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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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녹았다 아아 너무 녹았다 너무 녹았다 여기 구도가 너무 안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적당히 대치하자 2대1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새끼장군 새끼장군 잘 컸어 새끼장군 어 이거 싸울만 한데? 지금 새끼장군이 있어 새끼장군 새끼장군만 지켜 새끼장군만 어 좋다 어 새끼쇼군 좋구요 덤벅 덤벅 약올려 약올려 스트레쉬만 주시면 돼 그치 이런 느낌이지 나도 바로가 나도 바로가 저 자식들 유의미한 성과 못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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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직갈파림이 제가 방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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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중씨 한번 그 불판좀 올려봐요 올려봐? 아 올려봐 뒤에 다 있어 뒤에 다 있어 뒤에 다 있어 불판 올렸어 불판 올렸어 불판 올렸어 아 이거 어떡하지 안되겠는데 다음에 다음에 불고기 다음에 먹자 유의미한 성과 아니야 아 나 불고기 안좋아해 사실 내 스타일 아니야 어 새끼장구 새끼장구는 지켜야지 오케이 새끼장구 한번 봐주고 2분 3초 멀었네 또 왼신한다 그치 어 별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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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짜용 저 용도 아니면서 저 새끼 용도 아니면서 가짜용이야 시간제용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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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어? 용? 대용 대용 안들어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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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시바나 시바나부터 오케이 나 곧 나와요 정전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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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 자 갑니다 저도 갑니다 속이 없는데 일단 달려볼게요 이지만 살아봐 이지만 살아 이지만 살아 아 살짝 뒤로 빠질거야 살짝 뒤로 갈거야 아 페인? 페인? 아 저 렌턴줄 아 저 렌턴줄 누가 뺏어라 아 불판 아깝다 불판 아깝다 아 일단 일단 요거부터 해야겠는데 이거 이거 상처 상처 아무는거 금지 상처 아무는거 금지부터 가야겠는데 어? 우리꺼 뺏어먹었어 아 참자 참자 응 씹 시바나를 보는거 보다 베인을 물어야겠네 베인만 물면 어떻게 나스가 해주는데 한데 또 이지를 또 지켜야되기도 해 아냐 이지 안 지켜야돼 안 지켜야돼 이지는 혼자 살아야돼 아 그래? 어 이 역할이 커요 용평가랑 베인만 봐 베인만 어 템 모아야되죠? 당군이 모아 봐봐요 딜템 하나 더 올릴거야 붐드락 아아 딜템 올릴까 방템 올릴까 딜템이 낫지않을까요 딜템을 올려야될거같애 지금 로그야되는데 뭐로 가는게 낫죠? 붐드락 뭐로 가나 뭐로 가나 뭐로 가나 용나옴 용나옴 오케이 나 와드 와드 다시 상어 에코 탑이니까 먼저 걸어도 되고 싸워도 돼 나 와드 다시 상어 에코 순간이동 없어 지금 오기 전에 싸워도 돼 어 그거 갇혔어 나 없는데 나 없음 없음 노 노 여기 숨어있고 아 에코 계속 밀거든 이거 드리곤 20초 선택 선택 죽어안타 가자 그래 죽어안타 이거 먹을때 먹고 이거 사용성으로 날아오거든 피해주고 내가 몸 쟤가 문어해 쟤네가 고고 라마스 고 아무나 물어 아무나 물어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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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뒤쪽에 나 바위 보고있어 빠져 어떻게 빠져봐 시바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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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다 페인 빠져 페인 빠져 시바 아! 시바 터졌어 아 에코 에코 집에 에코 아 4대5인데 왜 이렇게 잘해 쟤네 못가게 못가게 얘네가 못가게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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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밀지언정 좋아 왔어 막았어 막았어 아 저 베인 베인을 어떻게 해야되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스킬을 너무 성급하게 스킬을 너무 성급하게 마나 없어 노마나 잡았어 끝나고 잡고 니가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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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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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막을게 바론 뛰어 뛰어 오케이 오케이 에코 없어 노에코 바론에서 한타 어때 얼어붙은 심장감 얼심 못 먹어도 뭐 뭐 먹어도 못시겠어요 1억은 주고 바론은 취한다 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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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셔야 돼요 빠져야돼 빠져야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순간이동 있으니까 탑을 정리할테니까 미드랑 바텀 동시에 고고싱 밀면서 밀면서 저 테마 하나만 뽑아볼게요 어 네 집 가시고 바텀 막아야되거든요 에코 아 저 베인은 어떻게 하지 에코? 에코 바텀? 바텀 다 간다 바텀 다 간다 미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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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론 있으니까 나 베인만 봄 베인만 봄 베인 여기있어 아씨 아씨 나 3번은 죽는줄 알았는데 아씨 아씨 베인베베 아오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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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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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베인 베인 아아 아 아 황벌레 아 황벌레 좋았다 황벌레 좋았다 공벌레 빠져 시원 오케 아아 황벌레 콩벌레 좋다 콩벌레 콩벌레 빠져 콩벌레 빠져 오케 아 오케 야아 씨 씁.... 밴인 저사끼 어떡하지? 아...노무 심각한데? 아...나 그거가야겠지? distribute 가시각가, 지크각각 이 spiral 사랑이 아...둘 관련된 암에 이제 영혼 타이밍이고 자 재화들 하나 박아놔야겠고 어 새끼장군 날아다니네요 비행기 비행기가 되버렸는데 새끼장군 아니 비행기가 됐지 미리 조심하세요 음영 없습니다 에코도 없긴하나 자 뚫고뚫고 자 뚫고뚫고 에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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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텀 CS 좀 먹을게요 어? 엑재기가 곧이 생성됩니다 우리 엑재기 나온다 이제 뭐야? 어? 뭐야 뭐야?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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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냐 저기 다 있을 것 같아서 집간다 나 집감 이제 뭐해요? 이제? 드래곤 싸움 50초 후에 저거 먹으면 사도 영혼이에요 알겠습니다 영혼을 내줄순 없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시야! 들어갑시다 안으로 이제 우리 시야 모아놨으니까 시야를 뺏길 순 없죠 손쉽게 네 이즈이 좀 멀긴 한데 손쉽게 안 뺏깁니다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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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렐 조금 멀음 손붓이 먹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즈렐 오음 제와도 없죠 아트매 에코 있어요 아 같이 돌렸네 10초 에코 뒤에 에코 너무 의식하지마 옆으로 들어가네 오케이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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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물어요? 누구 물어요? 페이 페이 들어오는거 그 바이 들어오면 바이 떼 내주세요 저 이즈렐 지키면 돼 이즈렐 이즈렐 지켜주세요 레오나가 들어가야되고 갑자기 제가 한번 물려볼까요? 어 뒤에 네 아 좋았다 에코 살았거든요? 제가 짐 막을께요 이즈를 노리느라 베인을 순간적으로 안본거같음 오 저거 잡까? 앞뒤로? 예 뒤로 갈께요 앞뒤로 가자 내 앞에서 여깄다 찾아 여깄다 나이스 잡아 잡고바론 잡고바론 어때? 잡고바론 좋아 박스좋은데? 응 좋아 킬거같아 여깄다 터뜨리고 터뜨리고 나 질까? 응 나 질까? 반을 스노우로 불리고 탑라인 좋으니까 미드 바툰 가죠 좋아요 아 오다좋아요 오다 오다 오다가다 오다기리조 오다기리조 아 좋아요 오다기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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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한번 질까 드리겠습니다 베인 내가 베인보고 콩걸레님이 지켜줘 콩걸레님이 지켜줘 헬로 라덱구 아 빨라 빨라 아 이거 빨라 빨라 금방 돌아옵니다 30초 후에 라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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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클리 안좋아 얘네 베인 안좋죠? 베인 안좋죠? 베인 개썩었죠? 어 오케이 베인 베인 여기있어 베인 여기있어 에코 옆에 베인 여기 못들어오죠? 에코 어 쟤나가 잘 물었네 그러면? 잘 물었어 아니 좋아 안좋아 안좋아 하아... 베인 에쿠가 역해서 잘 죽어 왔네 아 끝났어? 끝났어? 아니야 원코인 몰라? 원코인? 원코인... 원코인 아닌거 같은데? 원코인은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지금 장군 믿고 1번 찍은 사람들 어떻게 해? 베인이라서 쭉쭉 아 베인 살았구나 아니야 이거 어? 어? 살았다 원코인 원코인 내가 제일 먼저 죽었구나 허송세월 저쪽 허송세월 허송세월이죠 이 다이밍에 이거는 뭐 그냥 먹거든요 이거 지금 돌려보낼거야? 지금 돌려보낼거야? 나 못참는데? 나 못참지 나도 못참지 여기 갑니다 우리 우리는 못참아요 우린 달려간다 깔끔하게 없어졌네 여깄다 자자 피 써봐 2 아기 그냥 먹으러 에헤이 맞네 한타를 해야되는데 이러면 공용싸움으로 가면은 이제 어깨기 두개가 없어서 싸움을 해 아 자꾸 쓰레쉬가 왔다갔다하는데? 어? 에코 에코 쓰레쉬 에코 쓰레쉬 에코 아랫동으로 싹 가서 빨리 한타 끝내자 에코 에코 자기가 잘난줄 아는데? 지금? 어? 에코? 어? 에코? 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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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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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잡았어? 와 와아 아 이거 버그야 버그 아 이거 버그야 아 베인을 물었는데 왜 이게 안됐지? 정화를 썼나? 아 죽었어? 아 베인 죽었어 아 베인 죽었어 잘했어 이긴거야 베인 잡아서 이겼어 아 근데 장군이 장군이 못 버티는데? 아 베인 잡아서 이긴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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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자 이제 자 이제 너희가 장군이다 아 아 아 장군 장군 이제 넘겨 넘겨줘 야 이걸 40위를 했어? 치 하 아 아 40위를 하네 야 월드 챔피언시 결승 5세트급 긴장감이었다 아 지금 1번 찍은 사람이 3번 연속 달리는게 말이 되냐 이..이..이..이..를 찍었나봐 어디가서 그 뭐 하지 마세요 하 하 요거는 아 오다를 좀 열심히 해준 어 장군님 아 저는 콩벌레님 드리겠습니다 아 아 뇌장군 뇌장군 하하하 뇌장군 뇌장군 아 아 미쳤고 어 확실히 새끼장군 이번에 새끼장군이 딜을 더 잘랐어요 짠 아 새끼장군을 지켰어야 됐나 하..새끼장군을 지켰을.. 하..새끼장군을 지켰을.. 저기 뭐야 베인이 너무 매서워서 아 베인이 좀 잘하긴 했어 영원씨가 탑 가실래요? 아 더해요? 아 그..아 그만인가요? 아 알겠어 2시 47분인데? 아 더하실까요? 더하셔도 되죠 아니 뭐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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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탑할게요 탑 갑니다 제가 원 딜 할 사람 없는데? 어? 원 딜 할 사람 없는데? 원 딜 할 사람 없는데? 원 딜 할 줄 몰라요 원 딜 할 줄 몰라요 CS 먹을 줄 몰라요 어 제가 원 딜 할 줄 몰라요 병원씨가 탑 하세요 아 알았어요 탑캐넨 다 오나요? 탑캐넨 잠깐만 탑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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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거지? 똑같지? 탑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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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를 좀 잘 먹어야 되는데 탑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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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탑스윈 바텀 다 터트려줄거 같은데? 불안한데? 탑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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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자 가네? 도박했어요 도박 뭐가 좋아요? 잠시만요 난 이 분 갱킹박스 일단 가는거야 서포트.. 아니 바텀에 뭐가 박스에요? 바텀.. 루션 개쌤 루션 개쌤 제가 나미 배낼게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둘 다 해버리고 나미도 잘하는 사람 제가 누구 배낼까요? 나 상대하기 까다로운거야 아칼리 배낼주세요 아칼리 배낼주세요 닌자새끼 너무 싫어 닌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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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아 닌자 아 나 잘하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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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지금.. 자라.. 자라 그런거임? 하하하 어? 어? 배낼 안했어? 패기..인데? 치우죠 란머스를 배낼 안해? 보여주시나요 란머스? 란머스 한 번 더 시비르? 시비け 란머스 배낼 안하E? 지기.. 시비르 얘기 땅군님 저랑 교체할까요? 고기 시비르 뽑아주세요. 시비륜 아.. 시비르 아 waktu 마법 장군 Hamburg 장군 시비르면은 뭘 할까 나소스를 배나하네 시비르의.. 짱군님 저랑 뭐 교체할까요? 뭐야 아 11 아고 좋죠? 시비르로 시비 한 번 걸어보죠 판수로님 시비르 뽑아주세요 선빅하게 애매하면 오오오오~~ 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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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법 장군 마법장군 마법부 장관님 나와요 어 외유내강 장군 외유내강 장군 돌았다 줄타기 맨 오오오 마술장군 도틸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서포시터 아 미쳤네 어프 장관님 나왔네 아 근데 지금 패기에 놀라가지고 어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 레넥톤이라면 뼈망패 쫄리니까 쫄리니까 뼈망패 서포터 뭐하지 아 들어가세요 에 아 아 스윙으로 레넥톤 힘들어요? 공석말고 주문력? 왜? 여기 공석인데? 아 주문력이네 파이크는 뭘로 상대야되지? 노틸도 괜찮은데? 파이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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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이 제일 무난한데 뭐든지 파이크 트렌드 노틸이 노틸이 무난한데 올라프가 있다 올라프 정글러면 난입해야됨? 라칸? 노틸 아니면 브라움인데 불쯤? 아모무? 노틸 노틸하겠습니다 노틸이요? 네 제일 무난한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요거야? 난입해 오 뭐야 트타네? 에 트타 파이크 2랩 들어오는건가? 트위치 파티라는 뜻 트파 134,000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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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셰트 미드 셰트야 미드 레네톤이야 지금이 볼타임이다 어? 저 오레이딥니다 인생 한방이다 저쪽 아 나 버티기만 할거야 나 진짜 나 장군 장군이 할 때까지 나 버티기만 해 오레이디야 오레이디 상대 오레이디 마법에다 넣어 핸어임 냉맥 탑 셰트네 땅 셰트 저만 레네톤 탐 뭐가는거지? 나 뭐지? 도란방패? 아 도란반지? 도란반지 자 갑니다 무조건 가죠 이거는 아 늦게 오면 오셨어 아래쪽으로 아래? 아래? 위? 위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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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따라 나아 나인 따라 나 따라 라인 따라 라인 따라 그리로가요? 라인 따라가자매 바보댁인가? 두둠집 요게 더 빨라 기다려 내가 손두 손두 들어갑니다 자 늦으면 오셨구요 틀었다가 틀었다가 저쪽도 왔어 큰일이야 기다림 이겨 나 미니언 생깁니다 감 감 감 감 안와? 이거 안와? 안와? 감? 감? 안와 이거 먹어버려 우리 먹어버린다 그냥 여기서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먹어버려 근데 저쪽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와드 받고 나 벽 따라감 상대도 여기 왔나? 왔을 수 있어 그니까 바텀 바텀 이랩갱 조심해야됨 개수상 적응 이거 먹자 늦은거 아니야? 이거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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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이거 어디가 아 이거 알려줘야 돼 우재님 잘 몰라 우재님 잘 몰라 가르쳐줘야 돼 친절하게 당황하지 말고 뭐야 상대도 이거 먹은거 같은데? 어 어 왔다 때리고 때리고 시작해 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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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올라포도 와요 뒤에 올라왔어 올라왔어 나쁘지 않아 다음 스케일 풀타임 있구요 시바 나 하나먹고 쟤 세개 먹었네 동치할 권리를 내 손안에 있다 아 나 왜이렇게 답답할까? 아냐아냐아냐 가라졌어 아 또 돌아오네 허니랩찍으면 돼 나이스 경험표 모자르지 그 이상의 가르침 세개 일곱개? 아 나 뚫어졌어 제가 적극적인 갱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아씨 앞에꺼 때리면 시면 되구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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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파님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루타 해보고 올게요 아 아 꽤 와드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잘피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엌 네네네네네 웃음 못먹고 öl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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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위협적이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나이스 어 미드 벌써 영향력 발휘하는거야? 좋아 나도 하나 먹고 뭐야 저거 왜이렇게 세 나이스 오우 위킬 위킬 지금 아 간라 밀고 집 갈까요? 이거 밀고 집 가도 되겠네 여능 나오죠 나오겠지 하나인더 하나인더 저쪽이 더 집 가고싶을거야 하나인더 올라프 근데 이제 바텀 올 시간이긴해서 아 나 CS 많이 차이나는데 저쪽 잘하는데 무빙 피해주고 아니 걔 감인데 올라프는 잘 못하는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가죠 이제 진짜 밀고 올라프 바텀 쪽이야 이제 굳이 무리할 필요없어 CS 위주로 근데 연운을 사와요 이거? 아니 뭐 가고싶은건 안돼 궁금해가지고 그냥 얘기한거에요 가져가면 좋은건가? 아니 뭐 마나 계속 쓰시는거 같애 스킬 활용도 좋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미드가 워낙 잘 커서 이거 우리가 안전벨트 매고 닌자 신발 가면은 닌자 터비 상대들이 집에 가는데 비스킷이었구나 나 늦으면 제가 먹습니다 이거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럽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오 뭐야 유제님 용드시네 어? 혹시 모르니까 옆에 개 있어줄게요 먹었네 이거 네 괜찮습니다 아 한번 개줍니다 저기 레드 하나 박을게요 이거 선식 아닙니까 선식아 깜짝할치해지시네 종료 해볼게 전글이라고 네트워 전글이라고 생각해라 세폭 먹겠습니다 어? 지켜줘야되요? 이거 몰라? 아니죠? 어 이거 지키죠 우리 나 먹어야되? 고네 양피지 좋아유 어? 저걸 못잡아? 아! 왜요? 네? 같이 밀어주세요 같이 아 씨바 형 오빠님 괜찮나요? 아! 어! 괜찮아요 제가 이득 봤습니다 좋습니다 포탑볼드까지 먹으면 하나만 깰까요 우리? 원딜없이 먹죠 우리 몰래 아 내가 굉장히 많이 빨아들였죠? 아 맛있다 탈진이 좀 지지 않는게 봐 홍대 딱 돌아왔으면 좋았는데 아 까비까비 깝깝 아 아 큐 마나 많이 들어 옛날에 쬐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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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s 세트야 물약 처먹어 오오쒻 아 안돼 하셔야 돼요 터져도 살죠 어엇 자 이거 거기서 뒤에 계세요 뒤에 어? 오시죠? 어 왔다 봄은 사람을 찢어 파이크 살았어요 로브왕 파이크 여기 이쯤에 있다 일부러 아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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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독에 와 계속 괴롭히게 탑은 지금 신용을해서 안 올거야 올라프가 올라프가 새끼야 희생룡의 피로 다시 쓰이는 법이죠 파이프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친 까마귀 올라프 계세요? 올라프가 피읍 다 시켜줘 미친 까마귀 올라프 아이언스 프로 아삼 제와드 더블장군 도장 도장 리브 직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이크가 노리고 있어요 진짜 이거 닌자신발 사시면 좋아요 한대가 올 AD라 쿨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닌자신발 안 나오는데 돈 벌고 가야 되나요? 어? 돈 벌죠? 마법신발이라가지고 쉐트라서 이거 이거 좋은 올라프 어어? 올라프 바텀 어 좋은데? 좋은데? 곰돌이 좋은데? 곰돌이 처먹고 아 올라프 부산맞나요? 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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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꺼 보름이었어 보름 그쵸? 파이크가 좀 잘함 파이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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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함 황금장화 황금장화가 효율이 좋아요 다 올 AD라 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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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가 풀어제내될까요 잠시만요 이따가 미드쪽에 파스로르블랑 집에오면 어? 바텀오케이 우리 가는중 바텀 가는중 어?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을 어디다 어디다 몰라 깜짝이야 레넷 들어왔어 레넷 들어왔어 레넷 들어왔어 이제 빠지 이 세상의 외목한 위치를 못 보고 있는 아군이 다녔습니다 알파.. 난 라인크래 라인크래 빠져야돼 빠져돼 오씨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는구나 아 좋아용 까비 아 까비 까비까비 은비까비 이거 이제 움직여야겠는데요 저는 예 하트팜 있으면 손해해 볼거 계속 끊어볼거같아요 움직이세요 파이프 때문에 어떻게 있음 아 이거 파이프가 좀 까다롭네 내면의 악마로서 그냥 라인 지우면 되겠죠 뭐 그럼 해야되는데 저 전령 어디다 풀어야 되나 예 미드에 오세요 르블랑 사다서 이제 오면 미드에다 푸시면 아 알겠습니다 맛있을거같은데 400%도 되긴한데 파이프 지금 비용이 좋은까봐 거의 완벽한데 오우 올라프 미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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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덤방지게 칼이 넘치는 사람이라가지고 딴거 하셔야 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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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가 올 때도 했는데 올라프 올라프 너 거라 아아 아 진짜 어우 진짜 인내다 인내 인내 그리바라 만들었다 이거 인내 아 아... 피우진가?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소중아 맛있다 아 너무 달달하네 아 달달해 맛있고 맛있고 나눠 먹는거지 바톤 좀 아 좋아 어 풀렸다 풀렸어 풀렸다 풀렸어 바톤 가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네네네 딴 데 가세요 딴 데 미드기 난 바로 자신 있으니까 라일라이 가는거지 파이크 움직이기 시작하네 아 파이크 파이크 그러거든요 판수로 괴롭힌다 장군님 나도 감 나도 감 안 돼 나이스 어 병군 이런 느낌이지 나이스 압류 나이스 압류 드래곤 29초 29초? 이따 가는게 낫겠지? 어느거 나쁘지 않지 미드 미드 밀어주십 같이 밀어주십 레넥톤 레넥톤 미드 밀고 미드 같이 밀자 미드 같이 밀자 미드 같이 밀자 미드 같이 밀자 아무도 안오고 내가 다 먹고 그러고 정치 맛있고 지금 쫄았어 나한테다 간다 간다 아 시야장아 다 바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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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멸 썼어 궁극기랑 전멸 썼어 올라프 이러면 먹어 나 직가가도 되겠는데 어 미드 커버해 누가 우리가 먹자 아니다 탑에 탑에 곰돌이 계시네 먹자 그럼 이거 잠깐만 우리 곰돌이 없는거야? 빠이크 봤어요 빠이크 어 드래곤 타이밍에? 근데 그 올라프 궁승 어 이거 이거? 이거 와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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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루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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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트타가 트타가 그 늘 줄 아네 근데 트피타 잘했어 응 늘 줄 알아 어 트타가 잘했어 아 이거는 그 우재님 잘못 아님 근데 트타가 내 그걸 먹었네 어 바텀이 쟤네 좀 잘하긴 해 근데 미드 한번 막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체력 없어가지고 이거 거금치 크리프 프리징 해줄게 보기야 내가 이거 대포 터줄게 얍 얍 얍 다 어 탑 파이크? 미드 미러 미드 미러 그냥 밀어버려 밀어버려 라인 라인 다 치워버려 치워버려 밀겠다 밀겠다 없다 몰락 저거 없어 왜이 어 너 안잡아? 어 아까운데? 어? 뭐야? 못 잡았어 저거 시바 나 그냥 뒤로 빠졌는데 어 좋아 좋아 낙하진 않 서루 서루 보기조스웨이 오우씨 잘 빨아 뭐하지? 죽었다 죽었다 아 아 나이스 잘 치렀다이 리안들이 아 벙고리가 장군님인데? 위험한 녀석인데 저거 아이고 스탑 올라간다 스탑 올라간다 스탑 가는데 여러분들 저거 미드 봐주셔야 됩니다 시비를 벌리기조님 아 터졌네 아 내가 너무 깊숙했네요 죄송 뒤로 빠지고 판스로 위에거 진짜인데 스탑하고 있거든 어 잘 빠져 어 역주행해 어 이게 스킬 맞추는 재미가 있네 이게 그럼 미니맵을 안 보네 바텀 커버 태어나는 사람 누구 있나 바텀 누나 트세요 바텀 트세요 바텀 트세요 바텀 트세요 한 명은 미드 한 명은 미드와서 트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뒤로 보지마 뒤로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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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순간이동 있으니까 탑 밀게요 바브로 여러분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침착맨 절대 월드 월드클래스 아닙니다잉 이거 지우고 아 일로 안 숨었네 뭐하는거야 뭐 멀리 적고 이게 됐어 침착맨 갔다가 잘 알고있다 미드쪽이 저기 미드 야 이게 지나네 우리 돌 잘 커가지고 파이크 파이크 괜찮은데 바텀에 누가 시스 드시고 이쪽 같이 가서 여기 시야 먹죠 하아 파이크 올라가네요 파이크 올라가네요 이거를 여기도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오케이 아 제거 다 하고 이거 드시고 자 이제 시야 한번 뚫어야 돼 오케이 잘 뚫었다 올라퍼 하이크 선택은 불변의 법칙이다 진실도 예외는 아니지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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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아니죠 바텀 밀어볼까요 교전 어 안할게요 지금 뭐 딱히 먹을 것도 없어요 한 라인 더 밀고 에넥톤 내려와요 에넥톤 올라프도 내려갑니다 올라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 뭐야 미드 한번 쭉 가죠 이거 미드 쭉 가면 되는 거 아냐 미친 미친 스웨인 칠퀸 어 오케이 집 가자 르블랑 지금 돈 많대요 르블랑 가고 세트랑 둥그게 둥그게 하고 있어 드래곤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제 골뱀님 이제 내려오셔 내려오셔야되요 드래곤 아까 아 안되죠 아 밀까? 그냥 쭉 갈까 아 가자 어 너 쭉 가도 돼 쭉 가도 돼 사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침착면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영혼타 먹었나? 용 모았어 용 모았어 레니터바타 미드 쪽 봐줘야 될 것 같아 뒤에서 저 갑니다 이쪽으로 빠지죠 이쪽으로 나 이쪽으로 저도 미드 갑니다 이쪽으로 빠져야되 싸움 걸고 아래에서 레니터 올라가요 하네 여기 있구요 다시 씨바 못 맞췄네 나 탑으로 다시 가? 탑으로 다시 갈게요 저 그거 있으니까 싸워요? 네 텔 있어? 저 텔 있어요 그럼 그 영양껏 텔 운영해주세요 네 어 이제 싸웁니다 싸웁니다 이게 오케이 오케이 물었어요 아 내가 죽였네 왜 왜 다 어 뒤바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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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이크 다 떼고 붙어 괜찮은 아 내가 죽여버렸네 죄송 괜찮아 괜찮아 위쪽에 파이크랑 레닉톤 있어요 갈까요? 아씨 저거 있었어요 가자 가자 아 괜찮아 괜찮아 또 온다 쟤 꽉친다 또 연계가 깔끔하지가 못하네 연계가 잘 되면은 소문이 나요 연계소문 예 소문이 나면 안되죠? 재미나죠 아 소문날 뻔 음 그 4분 2분 40초고 지금 르블랑하고 이제 같이 키워야되니까 탑 저 탑 갈게요 아 르블랑 갈거에요 아 르블랑 갈거에요 네? 텔 있어요 텔 있으면 반대로 갈까요? 어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갈게요 제가 역으로 가죠 역으로 시아는 일단 먹어드릴게요 시아는 일단 먹어드릴게요 이거 시비를 같이 다녀야죠 시비를 같이 다녀야죠 잡으면 돼요 나이스 이거 하나 더?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이속 되나? 됐다 거졌다 잡았다 나이스 던졌다 지금 어? 뭐야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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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트 오케이 뒤에 세트까지 스파 벌리고 땡기고 롤러코스터죠 거의 정신 못 자리죠 나 잡으러 오겠죠 어? 오오 이송이 있어 스파 스파 페이크 보여 제가 살았고 나 왜 안나가 이거 Q 눌러 눌러 나이스 나 나 저거 언제 써 저거 뭐 어? 그냐? 그냐? 아니 그거 저거 뭐야 미안 텔 텔 어 텔 텔 나 다시 바텀 나 다시 바텀 아니 탑가 11호가 바텀가고 11호가 커야돼 알았어 고생했어 11호 파이크 때문에 그레곤 1분이니까 그냥 아예 모여? 아예 모여? 아니면 밀고가 아니야 넌 그거 먹어 한 두 라인 밀고 오면 되겠다 미드 한 번 더 밀죠 이거? 미드 한 번 더 밀고 여기다 시야장을 하면서 아 내 뒤봐 주실 분 골뱅님 여기 나랑 같이 골뱅님 저 재호와도 있나요? 어 없습니다 아 아니 급하니까 지울 거 지우고 이 탁 오거든요 일로? 아 이거 드릴라 그랬어요 그쵸? 아래쪽으로 올라옵니다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거꾸로 거꾸로 미리 시야장으로 까마구들이 안줘 안줘 하이크 이쪽에 있어요 하이크 이쪽에 있어요 탈 준비하시고 어디 타지? 탈? 아 여기 있구나 지금 싸워야 될 거 같아 싸워야 돼 온다 온다 저 탈 탔어요 뒤에 싸워야 돼? 저 싸워봅니다 음 앗 1번 아 시바 1번 못썼다 아 괜찮아 우리 아주 잘 못썼다 아 좋아 좋아 깔끔하다 아 좋아 깔끔해 깔끔해 좋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하이크 그리고 목적 다음에 포웅 갑니까 아니면 뭐 갑니까 한번만 오세요 한번만 포웅가요 뭐가요 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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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랑 들어갔어요 악폭? 이탈 맹세 가야겠다 김행 아 껴안아야겠다 어 우리 이제 한타면 안지겠다 이렇게 막 대충 싸워도 지키면서 싸우면은 스웨이 때문에 양군님 새로 임권하신 장군님 아 침장군 침장군이야 낙하산에 낙하산 나 이제 슈텔 없어요 노탭 계속 와 계속 와 나이스 오우씨 미드가져 이거 보기 뻥 아 이끔 미드 바텀 라인으로 오니까 미드가져 이거 미드가져 싸우면 이길거 같애 싸움 걸어봐 어때 걸어? 바로 보라고 하는데 비로갔어요 트타 탑이거든요 그냥 쭉 가져 이거 어쩔건데 마이클이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르블라인 갑니다 르블라인 가요 제가 본데 어 이거보니 르블라인 가요 르블라인 가요 하안 다행히 르블라인 가요 맹수실네 저기까지 들어가셨네 사라졌어 우리 기세 한번 보여줬어 나쁘지 않았어 우리 기세 한번 보여줬어 기세 보여줬는데 안좋았네 이건 아 좋았지 호방하게 왜냐면 전멸을 많이 뺏고 좋아좋아 유효 수팅이 아니더라도 날카로운 슛은 콜이 갈려가지고 어디로 가야돼 어리버릿하다가 아 뒤에 파이크가 아마 계속 시비르나 르블랑 쪽 노릴거라서 내가 파이크를 좀 보고 나 가는중 되게 나대네 쟤 파이크를 나대긴 해야돼 나 그거 그거 생김 거슬리네 저거 나 아래로 갈게 그러면 텔 텔 텔 20초 아 파이크 똑같다 파이크 진짜 나대는데 왜 이렇게 나대지 저거밖에 없어 파이크는 이거 얘 와드 지으러 올거거든 이거 와드 지으러 올거거든 응 봐봐 시바 털 나 올라가 나 올라가 누구야 아 볼베 볼베 좋았어 볼베 좋았어 와 저거 투둥퉁퉁퉁 터지는거 아주 좋아 끝 폴리 네네 억제계를 파괴 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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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지 이젠 너무 많아 나는 사이니까 왜 나를 나오라 했니 룡인데 어떡하지 룡 드세 드세 내가 먹어? 먹을 거 먹을 사람 먹어 내가 먹으면 효율이 있을까? 있어있어 어떻게 나 집 가? 40초니까 25초 용 집까지만? 템 나오는데 저쪽이라고 항상 효율적인 플레이어 아는거 아냐 맞아맞아 언제나 그런거를 빨리 뛰어 바로 뛰읍시다 우리는 나 다음템 뭐 가지? 판소로가 해줄겁니다 시간 끌어줄거에요 6초 5초 정령? 정령? 판소로 시간 끌 수 있나? 정령 되나? 아 내 표출력이 너무 없다 그거야 어? 어 근데 그리고 막아 우리가 해주면 돼 아호이 아호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차피 정글 없어요 정글 없어 그냥 싸움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먹어야 먹어야 돼 내가 내가 커버해줄게 이겟지 하루 20초 하루 20초 앞면부터 오케이 서버니가 업을 끊어줘 오케이 승리 승리 여기 투타 투타 오케 나이스 집 집 끝났다 아 집가야겠다 아니 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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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고민했었어 은ve beep 쩘 나아 눈깔 눈깔로 한번 봐야겠다 ㅎ rebuilding 가운데를 볼건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반대 빠졌다 어 뭐야 나이스 볼베 좀 약간 하남자처럼 타워 열심히 때리네 설마.. 설마 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잡은거 아니죠? 아아 어 우리 다 이겼네? 아파졌잖아 아 아빠 졌구나 왜 졌지? 아 월클 아 요거는 내생남도 좋지만 시비를 좋았다 아 저는 또 볼베님 드리고 아 끝내죠 깔끔했다 깔끔했다 좋았어요 판스론님도 아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아 흐뭇하다 흐뭇해 고객님 잘하시는데요 저희 3승이나 이렇게 징이어를 또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 깔끔해 자 자죠 이제 네 즐거웠고 좋은 밤 되십시오 시간 날 때 또 뵙죠 아 좋습니다 푹 주무시고 설마 페페 승패 거신 분 없겠죠? 페페 승패? 없겠지 아 포인트 달달하게 먹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페페 승패 하셨던 분은 그냥 절대 그런 거 거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재능이 없어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에이 그런 분 어딨어 그런 분 없어 그런 분 없어 그런 분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자 가보도록 할까요? 저희 가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이게 뇌생담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네 아